동네치킨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그 뭐야 휴대폰이 충전이 안돼 갈 때가 됐나? 갤럭트 20은 너무 크지않아? 주머니 안들어가지않아? 저번에 만져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그게 뭐야 그 베젤이라고 알아요? 나 처음들었거든? 갤럭시 갤럭시 액정하고 그 휴대폰 그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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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백이 없어 요즘에 보니까 그냥 보이는 크기만큼 화면이야 날개 달린 얼룩말림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개 달린 얼룩말림 그래서 옛날 구형 버튼이 있었을 때 있죠 근데 요즘에 그게 추세야 화면 크게 하는거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좋은거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노트20 노트20은 엣지형도 있고 아닌형도 있어 내가 봤어 근데 그 버튼 누르는 그 쾌감이 있어 뭔지 알죠? 그 키보드도 누르면 그 쾌감이 있어서 기계식 쓰듯이 자 오늘 걸어왔어요 땀에 흠뻑 젖었어 그런 나에게 주는 상으로 하나 마셔도 되죠 하루오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할게임 뭐냐면요 그 폴가이즈라고 운동의 게임인데 추천을 좀 많이 받았고 심지어 전구님이 시청자 전구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저엠디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로 주셔가지고 할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침착맨은 과연 폴가이즈를 설치했을까요 안 설치했을까요 리르리안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했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처받기 싫어서 안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죠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냥 느낌 내가 왜 물어봤겠어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물어봤겠냐고 넌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여러분들한테 이정도밖에 뭐 생각 안될 정도로 행동했나요 롱봉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 시간 끌.. 뭔 시간 끌..라구야 설치해왔어요 뭔 설치중이야 이거 설치 얼마나 걸린다고 아니 아침엔 이거 휴대폰 충전 안 되가지고 방송 늦게끔 아 설치했다니까 그래서 폴가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롭지 않아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한 달 구독권 있냐면 누가 선물해 줬는데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요? I agree to all. 이거요? 아, C맥님이 호스팅 안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왜 안 뜨지? 호스팅에 오류가 있나봐. 알림 해놨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하면 된대. 스페이스랑 컨트롤을 하고 시프트 누르면 돼요. 점프, 따이빙, 잡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리를 좀 줄일게요. 그거 C맥 선생님 뭐 강이 됩니까? 제가 지금 실버 2까지 올라왔거든요. 브루스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시즌 끝나면 강이 돼요? 흠. 근데 시즌 끝나도 프로팀은 뭐 또 계속 뭐 인비테셔널인가 뭐 그거 있나? 아, 롤드컵 있어? 롤드컵 끝나고. 롤드컵 끝나고 또 쉬어야 되나? 롤드컵 언제 하지? 아, 11월에 끝나요? 그럼 12월쯤에 가능한가? 한번 나중에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캐스파컵 있어? 아, 그러면 1월 돼요? 내년? 1월 또 스프링이야? 언제 줘? 프로게이머들은 언제 쉬는 거야? 프로게이머들은 언제 쉬는 거야? 프로게이머들은 언제 쉬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냥 거절이라고? 아, 지금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대답하고 계시는 거야? 난 시청자분들이 대답하는 줄 알고 안 계시잖아! 가짜 뉴스라고? 근데 언제 쉬어? 프로게이머들은? 스프링이 언제 시작해요? 2월? 스프링이니까 3월에 하겠지? 아무리 그거 해도 스프링이니까 3월에 하겠지? 아무리 그거 해도 상단에 리빌딩을 하고 그죠? 그래서 성적 좋았던 팀이 기량이 떨어져 못 쉬어서 그.. 그게 이제 막 그 땅에 막 농사지으면 위에는 막 그 영양분이 빠지고 아래 좀 비축되서 막 갈아엎어줘야 하잖아 계속 그저 이렇게 막 그 쟁기같은걸로 하나도 막 올라갔다가 막 아 롤팀도 하나가 있지 하나 롤팀 하나는 잘해요? 막 갈아엎어지고 막 하잖아 아 그래요? 다시 보기 지우겠습니다 요즘 다시 보기 계속 지우네요 미안합니다 아 난 롤 대회를 안보니까 진짜 몰랐어 그럼 1등팀 뭐야? 1등팀 하나 생명 하나 생명인데 하나라고 부르면 싫어한대 하나팀이 막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하나 생명인데 하나라고 하면은 그건 좀 이런 1등 담원 2등 드락스 3등 젠지 야씨 드락스는 잘하긴 하지만 한 4등 안에 드는 팀 아니었어? 아니 드락스 DRX 드래곤X 드래곤X 알지 드래곤X는 그 정도는 알지 그리고 젠지는 좀 못하는 팀이었잖아 그치 내가 알기로는 그랬거든 젠지가 히오스에서는 완전 강팀이었는데 롤에서는 좀 약간 좀 힘들다 그런 얘기 들었고 1등 담원은 원래 못하던 팀이야 맞지? 담원도 SKT는 SKT가 야구 프로야구로 치면 LG같은 팀 아니야? 아 LG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기아같은 팀 아니야? 우승 횟수도 많고 그니까 팬이 많다는 의미로 LG라고 한건데 아 요즘에는 삼성이지 난 혜태 생각하고 아 맛있겠다 냉몸일 나 배고픈데 3개 다 먹니? 이것도 지워야 돼? 혜태라고 하면? 왜? 혜태같은 팀이라고 하면 최고의 칭찬 아니야? 뭐 그거보다 어떻게 더 칭찬을 해? 혜태같은 팀 말고 맨날 지울해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거잖아 혜태가 우승을 몇번 했더라? 기아까지 포함하면 10번 했을걸? V10일걸? 11번 했어? 내가 본게 2009년 V9였거든 기아가 웃긴게 뭐냐면은 우승을 계속 못하다가 갑자기 갑툭 튀어가지고 이긴다? 우승한다? 갑자기 그냥 남들 생각도 안하고 있으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1등하고 쭉 있다가 갑자기 또 갑툭 튀어서 한번 이기고 쭉 있어 어 그 10년 주기설 있어 송... 송철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2009년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 2009년때는 야구를 실제로 봤거든? 마구마구때면 내가 마구마구를 2007년 끝날 때 지금 8... 2008년에 입문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구를 이제 은근슬쩍 보기 시작했어 뭐 많이 본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 배경음악 그때 1선발 로페즈 로페즈 선생님 2선발 구톰슨 선생님 원투펀치 엄청 강력했죠? 로페즈 선생님이 18승인가 했을거야 윤석민? 윤석민이 그때 마무리... 마무리였죠? 윤석민 선수 마무리 서재흥 선수 윤석민 선수 지금 은퇴? 나 본거 같애 그리고 유동... 아 유동훈 선수가 마무리했는데 유동훈 선수가 진짜 좀 갑툭튀하더니 갑툭튀하더니 미친듯이 잘 던지는거야 잠수함으로 아니 그니까 그게 성적이 어떻게냐면 지난... 성적이 이렇게 팍 이렇게 팍 이렇게 득득득득득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팡 터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팡 죽었어 그니까 09년도에는 진짜 미친듯이 잘했어 근데 그 선수가 뭐 신예가 아니야 신예면은 아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감 잡아서 뭐 경험치 쌓여서 펑 터졌구나 포텐셜이 터졌구나 이게 아니야 신예가 아닌데도 경력이 오래된 선수인데 이렇게 쭉 하다가 팡 터진거야 근데 그거 지금 미친듯이 잘 방어율이 그때 막 자책점이 막 1점 초반대였어 0... 아니다 0점대였을걸 어 0점 9인가 0.8인가 9인가 0.53이야 헤엑 미쳤대니까 그리고 타선에 4번 타사 4번 타자 누구야 최희섭 선수 5번 타자 김상현 선수 3번 타자 나지환 선수 이렇게 됐을걸 그죠 아닌가 김상현 선수가 4번인가 그때그때 바꼈나 아무튼 그랬어 근데 그 형점회 와 그 김상사님의 그 쌍 두명의 그 콤보 뭐라 그러지 그 두명의 그 무슨 포라고는데 미쳤어 그게 그리고 그 클린업트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안치홍 선수가 신인이었는데 되게 잘해줬어 맞죠 안치홍 선수 안치홍 선수 있었고 그때 이제 안치홍 선수가 신인이었고 어 이용찬 선수가 신인이라고 맞았어 두산의 투수였거든요 그리고 수비도 좋았어 안치홍 선수가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유격으로 들어갔어 맞죠 2루수였나 그리고 1번 타자에 이용규 후원 감사합니다 2번 타자인가 1번인가 그리고 안치홍 선수는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외아가 김상윤 선수랑 일루가 최희섭 선수 포수가 김상훈 선수랑 차일목 선수 김상훈 선수가 거의 나오고 차일목 선수가 그 조금 나오고 그리고 중견이 누구였냐면 좌익수가 나지환 선수 아니었나 아 중견이 이용규 선수 그치 그리고 지명타자가 누구지 이종범 김원섭 아 맞아 공구카드에 이종범 스페가 있어요 이현곤 타격왕 이대영 3할 양준영 20 20 이현곤 뭔지 알아요? 이현곤 선수? 좀 옛날 선수라 모르실 분들도 계신데 이현곤 선수가 무조건 무조건 3할을 쳐 아닌가? 아 한 번 아 07년 무조건 3할을 치는 선수는 그 다른 선수인데 누구더라? 아무튼 그거고 이현곤 선수는 타율이 안 좋은데 몇 년도에 타격왕을 했어 아 장스나 맞어 장스나가 무조건 3할 거꾸로 방망이 잡아도 3할 친다 근데 그 그 누구지? 이현곤 선수는 몇 년도에 타격왕을 했는데 갑자기 팡 터졌어 근데 그 선수가 내가 별명이 광 광곤인데 이현곤 현곤이 광곤이 그래서 광곤인데 왜 광곤이냐면은 항상 투아웃 때 타석에 서서 아웃 당해서 광고 나와 바뀌면서 공수 전환하면서 공수 교대하면서 그리고 잘 쳐 잘 치면 투수가 바뀌어 그래서 광고 나와 뭐 해? 광고 나와 무조건 광고 소환 투아웃 아닐 때도 투수 교체 그리고 장성호 선수는 좀 일반적인 이게 야구가 타율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 안타더라도 그 내실이 또 있잖아 그치? 뭐 득점권 때 딱 쳐가지고 딱 몰아가지고 치는거랑 득타율도 있고 장타율이라는게 있잖아 빵 쳤는데 똑딱 쳐가지고 가는거랑 멀리 뻥 쳐가지고 내가 발이 느린데 1루타 똑같은 1루타라도 주자가 한 베이스 더 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게 좀 달라 근데 그 그 중장거리형 타자가 있어요 타율이 좋은데 자세히 보면 옛날에 그 그 누구지? 그 선수 누구지? 김별명 누구지? 어 김태균 선수 김태균 선수랑 이 이 이대호 선수가 엄청 중장거리형 타자였어 그래가지고 막 2루타 막 이런거 엄청 많고 막 3루타 막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이제 게임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09년도에 진짜 우주의 기운이 다 모여가지고 기아가 우승했잖아 외국인 투수 두 명 잘 뽑고 나머지 막 신인도 잘하고 막 하니까 나지환 선수도 09년도에 엄청 잘했거든 홈런도 많이 치고 갑자기 이겼어 그래 진짜로 아 족구 땡긴다 그치? 족구나 나중에 한판 할까? 아 나 배돌아지 족구하면 재밌을 것 같거든? 여섯 명이잖아 3대3 팀 나눠가지고 타석 바꿔서 치고 내가 그랬거든? 그냥 기본팀으로 한번 하자고? 다 하기 싫어해 아 족구가 아 족구가 막상하면 재밌거든? 근데 왜 자꾸 아 잘 만들었어 진짜 게임 진짜로 내가 내가 옛날에 광고 찍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족구가 잘 만든 게임이야 아니 그니까 업그레이드 복잡한거 하지 말고 그냥 기본으로 주는 팀으로 하자 이거지 시작하면 팀 주거든 공짜로 근데 좀 아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으니까 나지환 코시 7차전 끝내기로 개같이 구른 로페즈 MVP 가져가서 빡친게 레전드 외국인 그거 그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외인한테는 좀 박해 상이 박해요 용병한테는 똑같이 잘했어도 혹은 용병이 조금 더 잘해도 한국사람 줘요 토드 블랙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MLB같은 경우는 워낙 다국적 리그니까 그런게 없는데 일본은 그런가? 일본도 좀 자국선수가 주축이고 용병을 쓰는 식이잖아 일본은 더 심해? 그게 좀 있나봐 그냥 왜냐면 용병은 아무리 막 친해지고 해도 우리 식구라고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 어차피 떠날 사람 어차피 잠깐 찬스 카드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부스트 업 아이템 먹은 것 같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니 그 카트라이더에서 그 부스터 먹으면 슝 가잖아 그런 느낌 영원히 부스터가 있지 않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면 외국인 선수가 올 때 이미 나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오거든 뭐 빅리그를 뛰던 선수가 이제 노세화가 돼가지고 온다거나 좀 유망주였는데 막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하다가 다른 리그에서 한번 터뜨려볼까? 해가지고 이제 오는 선수 뭐 그렇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구선수를 지망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더 작은 리그인 KBO로 올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온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 문화가 너무 좋아서 온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주 이유는 안 되거든 일본 리그는 크긴 큰데 좀 선수들이 좀 돈보고 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마치 유럽에 축구 선수들이 노세아가 되면 좀 미국 리그 그 뛰는 것처럼 노태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뭐 그런데도 돈 많지 않아? 중국 리그나? 한국도 돈 보고 오지만 돈을 다른 일본 같은 리그가 훨씬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얼핏 듣기로는 스포츠 산업이 내부적으로 막 알아서 돌아가려면 1억 명이 있어야 된대 최소 팀이 이렇게 있고 후원 개념이 아니고 굿즈도 팔고 멋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면 1억 명이 있어야 된대 근데 일본은 1억 명이 넘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천 6백 명인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의 후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 어렸을 때 막 우리나라 그 역사 시간에 세계사나 특히 국사 시간에 국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려 보통 이제 이걸로 그려 번개 표시로 그려 이렇게 번개 표시로 그리고 아래 제주도를 이만하게 그려 그리고 일본은 똥똥똥똥똥 이렇게 4개 찍어 항상 그게 국룰이거든 나 끝이 특히 나 어렸을 때는 반일감정도 더 심하고 그래가지고 번개 표시 그리고 제주도 이만하게 그리고 독도 울릉도 꼭 챙겨서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조그맣게 내 덩어리 그래서 일본이라고 그래서 일본이 되게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크기인 줄 알았어 그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휴전 상태라 가지고 이제 남한이잖아? 그냥 한국이고 이제 북한이 있잖아? 그니까 그 합쳐서 이제 한반도랑 비슷한 크기인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커 난 진짜 이 세뇌가 좀 무섭나봐 되게 커 진짜로 그리고 막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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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만화를 만화로 접하니까 오키나와 호카이도 뭐 이렇게 들으면 꼭 나와 만화의 캐릭터가 자 도시 일반적인 도시 애들 도쿄 그리고 막 사투리 써 오사카 부산쪽 부산으로 보통 보통 로컬라이징이 돼 이제 한국화 하잖아 막 사람 이름 막 일본 애들 막 이름 한국 이름으로 바꾸면 오사카에는 꼭 부산에서 올라온 애로 해 그리고 저쪽 추운 지방 막 후카이도에서 온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엄청 막 구리빛 피부에 막 좀 약간 막 자유분방한 느낌의 오키나와에 가봐 그래서 나는 지도 안 봤을 때 어렸을 때 후카이도랑 오키나와가 그냥 비슷한 크기의 지방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옛날에 오키나와 가고 막 할 때 보니까 되게 오키나와 요만해 요만하코 후카이도는 이만해 또따님 뚜따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키나와가 내가 가서 딱 보니까 나도 이렇게 외부인이라서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관광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가 원래 큐슈 왕국이었는데 큐슈 왕국이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잖아 아 이게 지금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아 류큐 왕국 아 류큐 왕국이야 큐슈 왕국은 큐슈 질방이 있어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오키나와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어 근데 류큐 왕국이 일본하고 아 그니까 동남아 필리핀하고 좀 막 거기 부틀랑 말랑하게 막 좀 있어 그니까 일본하고 필리핀 사이쯤에 있어 부틀랑 말랑은 아니고 그래서 일본 쪽이 좀 더 가까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떼와서 물건 떼와서 일본에 팔고 일본에서 뭐 해서 떼와서 중국에 팔고 해서 중계무역을 하던 그런 나라야 그래서 여기서 떼오고 여기서 떼오고 그래가지고 중국 문화 중국에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 문화를 를 더 먼저 받아들일 거 아니야 떼와서 주니까 그래서 옛날 유적을 보면은 류큐 왕국이 되게 중국식이야 의상도 중국식이야 막 그 일본의 그 느낌이 아니야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딱 그 있잖아 여기 막 이렇게 막 도포자락 막 이렇게 막 길고 막 크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조선하고도 막 물건 떼어서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언제 뭐가 터졌냐면 내가 알기론 메이지 유신 그때 전에 사스마 조슈 그 이쪽 아랫지방 일본에서 그 막 막 부 반해가지고 일어난 애들이 조 그 조직이 있었어 그 지방에 그 파들이 있었어 번들이 있었어 사스마 번 조슈 번 해가지고 얘네들은 막부 몰아내고 그거 하자 개혁을 하자 뭐 이런 거였어 그치 그래서 얘네가 아랫지방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세졌냐면은 막 무역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아졌을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때 먹었어 그 류큐 왕국을 무력으로 점거를 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니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 그니까 이제 일본 이 일본이란 나라에 편입이 된 거야 그니까 정복이 된 게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 사스마 조슈에서 일어난 그 반란이 성공을 했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혁명이 됐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먹었어 그래서 다 갈아치웠어 그리고 이제 류큐 왕국도 합 이렇게 합쳐졌지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막 일어나고 하면서 막 정복 전쟁 하면서 막 우리나라 막 침략하고 막 동남아 침략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망했어 망해가지고 미국이 핵 두방 떨어뜨려가지고 해가지고 항복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찢어놓는 게 좋잖아 그래서 얘네를 류큐 왕국의 그 섬 을 그거 했어 이거 해방시키자 원래 류큐 왕국이었으니까 근데 류큐 왕국에서 내부적으로 투표를 돌렸어 독립할래 그냥 있으래 근데 그냥 있겠다는 표가 더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류큐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투표가 가이드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말이 안 된대 류큐인들이 거기서 독립하고 싶어 했는데 투표 조작 같대 어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막 도로도 원래 막 미군이 잠깐 여기를 미군정이었나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도로 막 미군은 또 미국은 오른쪽으로 가고 일본은 왼쪽으로 하잖아 막 도로가 계속 막 뭐 했나봐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차별이 있대 그 오키나와 사람에 대해 그래서 그 아무로 나미애가 그 일본 막 그 뭐 기미가요 뭐 안 불러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었어 왜 쟤는 안 부르냐고 기미가요 막 하면서 저 암으로 레이 말고요 암튼 그래 그래가지고 어 왜 이 얘기가 나왔지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소설 카 카레지다를 보고 알았다 원래 일본 역사 몰랐는데 그때가 이제 신선조 얘기야 찹장맨님 26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막 신선조 가지고 막 2차 창작 많이 하잖아요 막 은혼에서도 하고 153님 153님 후원 감사합니다 하잖아 막 뭐 뭐 아삼 곤도 아삼이 막 뭐 국장하고 막 뭐 있어 하지가타 하지카타 희지카타 뭐 뭐 참모랑 그리고 그 오키타 소지 걔가 1번데 뭐 2번 2번이 또 누구 뭐 있고 3번이 하이 사이토하지매 이건 바람의 검심에 나오지 사이토하지매 뭐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거기서 되게 실력자인데 조장도 아니고 한 그 무슨 뭐였더라 이름? 이름도 다 까먹었다 되게 그냥 흔 임팩트 없는 이름인데 막 사이토하지매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아닌데 뭐 낙가무라였나? 후원 감사합니다 성이 4글자인데? 뭐.. 뭐였지? 있어 걔가 주인공이야 우주막힌 나루토 그리고 아돌의 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돌이 사이토하지매가 진짜 일격필살로 찌르는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무섭습니다 그거 켄신도 만만하게 그거 못 막아 켄신도 진짜 진심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켄신의 그 일파가 켄신과 사이토 하지매 그리고 그 주먹 쓰는 애 누구지? 이중극점 쓰는 애? 낙가무라였나? 걔가? 걔가 낙가무라인가? 아 사노스케 사노스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어 어정 어정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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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칼 쌍칼 쓰는 애 있어 작은 칼 큰 칼 걔 있죠 걔가 좀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지는데 어정번중 단장 있어 불돌이랑 애들 다 죽어가지고 고스트 오브 쓰시마 하시려는 빌드업인가요? 제일 일본인도 차별이 심하다 한국 일본에서 둘다 차별을 받음 아 우리나라 그 그 뭐라고 해야되지? 우리나라 피가 흐르는 그 제일 제일 그걸 막 잘 안해준다며 아 뭘 깔고 있어 구두룡섬을 뭘 날려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바람의 검심은 그 당시에는 진짜 그림이 너무 미려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 만화가 해적판으로만 들어왔었어 정식으로 이게 막 들어오지 못했어 일본 문화를 전면적으로 차라나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딱 나오면서 그때 일본 문화를 뭐 받아들이겠다 뭐 갑자기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정식으로 계약해서 막 쏟아졌거든 그전에는 바람의 검심이 낙은의 검객이었어 이름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정번중 아시는구나 어정번중은 닌자 단체인데요 실력이 정말 좋아서 지붕을 아무리 뛰어댕겨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정번중 대장은 치즈를 앓고 있고요 긴토키를 좋아하는 보라머리 여자애는 초 M이라서 묶이는 걸 좋아합니다 뭔 말이야 긴토키가 나오면 나는 의논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낙은의 검객이 정식으로 나올 때 그림이 해적판은 인쇄를 막 이렇게 한 거를 또 하고 한 거를 또 하고 하니까 뭉개져 그림이 근데 정식으로 딱 나왔는데 이게 이 선이 살아있게 인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임팩트가 어땠겠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림이 이뻐 그러니까 스토리도 재밌지만 그림이 너무 이쁘니까 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계속 봐가지고 나중에 막 걔 누구야 막 어? 개새끼 있어 그.. 그 새끼 그 나쁜새끼 어? 막 붕대 막 해가지고 그 나쁜새끼 누구지? 어? 마루코였나? 시시오 마코토 시시오 마코토 개새끼 이거 어?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나라 망할 뻔 했어 드리븐커피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시오 마코토랑 또 그 거기 따라다니는 애들 있거든 부하들 걔네들 때문에 사노스케의 이중극점이 발화가 되고 그 개화가 되고 나중에 삼중극점까지 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중극점이 뭐냐면은 사노스케가 주먹으로만 싸워 처음에 이제 참마도로 큰 걸로 이렇게 싸우다가 얘는 근성을 그 대표하는 캐릭터야 그래서 막 얘 막 막 붕대 막 메고 막 일본 그 막 양아치같이 붕대 메고 하는데 주먹으로만 싸운다? 무투파야 근데 막 때리는데 보통 이게 빵 맞으면 여기가 아프잖아? 근데 여기가 너무 여기 딱딱해 그래서 안에서부터 타격을 하고 싶어 통배권처럼 그러면은 뻥친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딱 쳐 딱지고 뚱 하면서 여기서 이중타격을 해가지고 안에서 딱 파괴력이 전달되게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뚱뚱 이렇게 해서 이중극점이라고 있어요 기술이 그걸로 사노스케가 재미 많이 봤지 추억편은 저 애니메이션은 안 봐요 저 만화만 봐요 이중극점 안 따라해본 사람 없어 그 그 어떤 중이 나와 시시오 마코토 부하 중에 중인가 아무튼 나와 그 중하고 붙는데 이중극점 대결을 해 아 안지 어떻게 알아 안지인데 어떻게 알아? 걔도 이중극점을 써 그 진짜 누가 이길 있는 거야 그니까 이 필살의 기술을 걔도 쓴다니까? 아 기한탭이 어때 근데 거기서 삼중극점을 쓸 거야 그죠 삼중극점 쓰죠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사중극점까지는 안 나왔어 그 선생 작가 선생님도 사중극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나봐 사중극점은 안 나와 그리고 바람의 검심이 내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만화방 가가지고 이게 있길래 추억이 되살아났어 다시 봤거든요 재미없어 일진들의 시대의 기술 이중극점에서 직원으로 넘어감 후원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 왜 은퇴하셨어? 후원 감사합니다 쌍배님한테 어 그게 이중극점이야 근데 그 바람의 검심이 처음에 진짜 몰입할 수 밖에 없는게 설정을 너무 잘했어 옛날에 진짜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살인마 가 막 있었는데 그냥 막 웃고 다니는 켄신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 많이 사람을 많이 죽였던 발도제라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켄신은 항상 웃고 다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하지만 그 자식은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었고 살인마였어 엄청 옛날에 사람을 엄청 죽였던 전쟁 때 그 시대가 신선조가 나올 때니까 이제 막 카레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제 사무라이들이 실직을 하던 그런 상황이야 옛날에는 전쟁이 맨날 일어나니까 사무라이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이제 그 일자리가 많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다 이제 막 막 그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막 떠돌이 낭인이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켄신이 옛날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 참 진짜 켄신도 나중에 생각 그때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사람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걔가 그 그때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무수한 인명을 살해했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 좋은 웃음을 하면서 지으면서 그렇게 막 좀 살고 있다가 싸움이 벌어져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칼을 나를 반대로 해가지고 썰어 그러면은 잘 안 썰리잖아 안 죽여 고통스럽게만 해 그니까 막 아무리 죽여줘 아 너무 아파 막 죽여줘 해도 아니 난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영날건 아 또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어 어 제발 뭐 목을 쳐줘 아니 난 이미 많이 죽였어 인명을 너무 많이 살 그런 내가 결국은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칼라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되는 거야 왜냐면 악인의 출연으로 완벽한 진짜 어떻게 해서도 이 개화가 되지 않는 이 악인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켄신이 영날검을 그 진짜 날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로 썰어버리면서 초반에는 켄신이 엄청 강력한 캐릭터로 잡혀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엄청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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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시시오마코토 그 새끼가 나쁜 새끼인데 그 새끼랑 이렇게 붙어요 거기가 바람의 검심에서 제일 그 임팩트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막 불타고 막 해가지고 시시오마코토 하면 항상 배경이 불타있어 근데 그 임팩트가 제일 강할걸 바람의 검심 나중에 또 뭐 다른 캐릭터 막 나오고 했는데도 바람의 검심 메인 빌런 임팩트 있었던 빌런 시시오마코토 드래곤볼에서 임팩트 있었던 빌런 세린이 부우니 하지만 프리자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야 미야모토 무사시 미야모토 무사시는 달라 시대가 달라요 여기는 미야모토 무사시 그 이후의 시기야 그래서 막 그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실직을 하던 시대 날 방향 안 바꾼다고요? 입 닥쳐 니가 뭘 알아 나는 그 나그네 검객 실제로 봤다고 그 당시에 중학교 때 후원 감사합니다 히코 세이주로 세이주로가 누구지? 켄신 시시오 사이토 애니시 아오시 뭐 이씨 사과이름 사과이름 같애 애니시 아오시 사이토 시시오 켄신 아무튼 봄 원유리 미래남편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랬어 그니까 이게 바람이 없으신데 지금 보면은 좀 여러분들 눈이 알게 모르게 엄청 높아졌어요 워낙 좋은 시나리오를 많이 접하고 해가지고 뜬캘린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옛날에 식당 있잖아 식당에 진짜 맛없는 식당 엄청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막 잘되있고 맛이 막 경쟁을 하면서 웬만한 식당 다 가면 맛있거든 근데 요즘에 사람 먹으면 그냥 그렇네 이래 옛날에 진짜 막 먹으면 욕나오는 식당이 많았어 그런것처럼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좋은걸 많이 접해가지고 이제 웬만한걸로는 음 무난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람의 검신 보면은 좀 별로라고 느낄 수 있어요 진선조야? 신선조 아니었어? 은호온 진선조 반란편에서 진선조 최고의 검객 오키타소고가 오키타소지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겠죠? 열차 안에서 반란세력 말단들을 썰어버리는 장면 정말 멋있습니다 도S 사이코패스 살인기 컨셉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단순히 열다섯명쯤은 그냥 눕혀버립니다 드래곤볼도 매워 근데 드래곤볼은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디자인이 일단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게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게 너무 좋았어 말로 좀 설명하기 힘들어 같은 구성이라도 어떻게 맛깔나게 설명하느냐 차이인데 그게 찰져 감칠맛이 너무 추가가 됐어 드래곤볼은 드래곤볼하고 비교하면 안 돼 솔직히 바람의 검심 시대를 그 관통한 명작은 맞아요 아 명작까지는 모르겠어 수작이야 수작은 맞아 근데 드래곤볼하고 이거랑 이거랑 이야기 구조가 어 비슷한데 에스칼레이터 형식 이게 막 어 구조인데 다른거 있나요? 달라 이거는 확실히 다른거야 드래곤볼은 지금 봐도 재밌어 물론 제트부터 그니까 싸이어인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재밌어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오키타는 안리밖에 없는데 아 오키타 안리는 누구지? 골든 카무이 보십니까? 후.. 호카이도에서 금괴 가지고 메차쿠차하는 만한데 요즘 나오는 양산형이 시.. 시기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안봤어 위쳐3 안해 옛날에 위쳐3 누가 선물해주려고 했는데 안했어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게임할까요? 어 어 단순한 설정으로 아니 단순한 설정으로 재미.. 재미있을.. 재미있기 어려운건 아냐 그니까 근데 왜냐하면은 원펀맨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구조거든 근데 캐릭터 설정이나 막 추가되는 막 영웅들의 뭐 어떤 무기나 컨셉이나 이런게 재밌잖아 보는 재미가 어렵지 않은데 왜 당신은 못하는거지요? 바람의검심 작가는 아동포르노를 100개 이상 소지한 혐의로 잡혀갔다가 아 진짜로? 벌금 20만엔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아 그러면 업계에서 언급 하면 안되는거야? 그런 사람이었어? 슬램덩크가 갑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말할때 아무도 뭐라고 안했어요? 연재 잘하고 있대? 지금? 프로웨드코코! 나 봤어 나 근데 프로웨드코코 안좋아였어 원피스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해적만한데 왜 안좋아했냐 약탈도 하고 하는데 원피스는 약탈 안하잖아 해적들이 주인공 해적들도 근데 왜 안좋아했냐면 너무 판타지 느낌이 물씬 났어 그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적의 그 아이템들 있잖아 안대 갈고리 뭐 목 나무로 된 목발 뭐 해적선장 앵무새 뭐 해적복장 뭐 이런게 좀 아니고 그냥 옷만 아니 해적물이고 그냥 옷은 그냥 다 그냥 평상복같은거 입었어 타이어 데모옹같은거 옷을 입어 그래가지고 안좋아였어 후원 감사합니다 무한의 주인 봤습니까 무한의 주인은 제가 집에 전권소지중에 거기는 무한의 주인은 나 잔인한건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데 기발해 무기가 그니까 거의 그냥 뭐라고 해야되지 발명품 전시회 같은 느낌이야 무기 발명품 전시회 막 칼인데 칼이 있어 푹 찔러 근데 빼기 힘들잖아 쓱 돌려가지고 딱 한번 여기서 칼이 또 하나 나와 그래서 막 싸워 박힌 상태에서 막 싸우다가 딱 해 날라가 아니 아니 이게 딱 이게 처져 그래서 여기 날이 뭐 어디 박혀 그럼 여기서 또 빼가지고 여기 단검으로 단검으로 막 쑤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주인공이 바람에 검치면 주인공이 만지라고 혈선충을 먹어가지고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막 난자를 당해도 회복이 돼 그니까 울버린이야 울버린 근데 걔는 백인의 무사라고 해가지고 백명을 죽였어 그동안 근데 여기서 촥 해가지고 무기가 막 나와가지고 막 종류별로 막 있어 그래서 막 그걸로 막 싸우고 막 막 막 표창도 날리고 막 하는데 막 이상한 애들 진짜 많은데 막 여기 막 뼈 갈아가지고 여기 막 무기로 해가지고 막 찌르는 애들 있고 막 여기에 막 머리에 이렇게 쇠사슬인데 막 표창 날린다? 근데 여기 여기 레게팜 한 줄 알았는데 호로록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게팜 한 줄 알았는데 표창 막 날라오면 호로록 하면은 여기에 레게 이 파마같이 한 게 사실은 이게 철이야 그래서 호로록 하면은 다 튕겨내버려 근데 그게 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실제로 그게 나.. 돼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운 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니 근데 하던 얘기는 끝내야 되니까 무기가 특이한 건 나 간치 나 간치는 별로 안 좋아했어 간치는 아 좋아했는데 만화방에 있으면 그냥 보고 아니면 안 봐 그런 느낌? 간치도 되게 단순한 구조잖아 작가님 코난 그 새끼 언제 남대일로 돌아갈까요? 코난은 내가 잘 안 봤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래 게임합시다 지금 오늘 게임하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났잖아 100명을 뱉고 목 잘라야 죽고 온도를 낮춰야 죽고 오케이 어 온도를 낮춰야 죽는 건 내가 말하는데 이게 혈순충이 아무래도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이 안에 벌레가 계속 붙어가지고 그 무슨 딱지 형식으로 막 붙어가지고 이제 굳어져가지고 매우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벌레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회복을 하는 건데 온도가 낮으면 이 벌레들이 움직임이 둔해져가지고 회복이 더뎌 그래가지고 그 그 되게 추운 지방에서 싸울 때 진짜 처절하게 싸울 때가 있었거든 걔 걔 누구야 시라랑 싸웠을 때? 무한의 주인 2부 지금 연재중일걸요 신선지 내용으로 그래 나 왜 몰랐지? 오늘 쏘영이 봤죠 해적하면 생각하는 안대의 기호는 그 시절 육분이가 구조상 햇빛을 눈알에 바로 쏘는 것 같은 다섯 경험만을 뱃살는데 한쪽 눈이 머는 경우가 많았다 아 이렇게 하다가 보다가 바퀴는 제가 안봤고 모르겠는데 히민이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히민이가 바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만화를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지루 혼자 막 이래 그게 근데 그게 쫌 약간 꼴백식 하는 거 있잖아 거슬리게 그니까 흐흐흨흨흠 이게 아니고 크흐흐흐흐흐흯 이러는 거 있어 우통 까고 반지화해서 그래서 애써 애써 무시해 왜 애써 무시하냐 여기서 왜 하면 설명이 들어갔거든 왜 그렇게 웃어 하면 설명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도 애써 무시하면서 내껄 보고 있는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하다가 내가 반응을 안하면 형, 형 이거 보라고 하면서 지 혼자 막 웃음을 못해서 이거 보라고 하면서 보여줘 그러면 밖에서 말도 안되게 싸우는거야 막 무슨 갑자기 막 뭐 갑자기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짤로 맞나? 뭐 여자애를 여자애가 이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근육질의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애가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키스를 하는데 하면서 여자애 허리 빨려 들어간 그런 거였어 그 짤 있지 않아? 그런 거야 내가 그걸 본 건 아닌데 그런 류의 황당한 거야 어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크크크 하는데 아 웃기긴 웃겨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열받아 내가 여기까지 막 애써 모른 척 하면서 계속 했는데 막상 보니까 웃기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 바퀴의 추억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걔가 바퀴도 하는데 이토준지를 맨날 집에다가 전권을 전권을 소장을 하고 맨날 본 걸 계속 봐 이토준지를 이토준지를 한 30번을 봐 30번을 보고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웃어 그니까 심술이 심술이 너무 나가지고 그 애써 모른 척 하는데 또 보여줘 그래서 또 봐 이런 느낌 그리고 보고 나서 실컷 웃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 말을 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다음날 또 보고 똑같은 장면에서 이래서 내가 애써 무시하면 형 이거 좀 봐 형 이거 좀 봐 하면서 보여주고 다 보면은 혼자 계속 웃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다음날 또 봐 이토준지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토준지 많아야 기아84 많아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반지하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이토준지만 봤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캡은 제가 안 봤어 안 봤습니다 사무라이 첨프루도 안 봤고 그 사무라이 디퍼큐도 안 봤어 사무라이 첨프루는 애니메이션으로 2화까진가 봤어요 둘이 사무라이 두 명이 주인공이잖아 꺽다리랑 야생원숭이 같은 애랑 아 노말카드 없어졌어 옛날에 틀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말년 시리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에 제가 숨겨놨어요 쏘영이가 맨날 봐가지고 숨겨놓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유튜브에 이말년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있어 한 10분 5분 막 이렇게 5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막 만들어놓은 거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만든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맨날 봐가지고 한 편을 대사를 통째로 외웠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거기에 막 비속어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애가 막 하더라고 도로헤도로는 저 한창 웹툰 연지할 때 그때 명작이라고 칭송받던 만화 근데 안 봤어 도로헤도로 그리고 나 최근에 그것도 보다 말하는데 따이버 따이버 84인가 아닌데 6 88에 64 64인가 따이버 63인가 8일 따이버 8일 그거 그 일본 장기 쇼기 쇼기네요 은혼은 막 아내가 은혼을 너무 좋아해서 나보고 그걸 계속 보래 근데 아내는 애니메이션 중이고 저는 만화책만 보는 중이라서 계속 보라고 했는데 안 봤어 그래서 만화방에 갔을 때 은혼 1,2,3 권 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그래서 안 봤어 바둑만화 일본 장기 일본 장기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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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할게 아아 할게 할게 아니야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하겠어 이거 계속 여기 먹다 먹으면서 해서 아 왜 아니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 캣낫스탠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충전이 안 된다 봐봐 이거 꽂혀져 있죠 꽂혀져 있잖아 충전 표시가 안 뜨죠 여기 어? 충전 표시 왜 떠? 아 안 떠 봐봐 여기선 안 떠 여기서 안 떠 봐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떠 아 이렇게 땡기니까 떠 풀면 안 떠 어? 되네 또 사실 뭐지? 아까 52%였는데 계속 52%잖아 근데 얘가 좀 이상해 얘가 될 때 갈 거 안 될 때 갈 집에 있는 것도 케이블이 불량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 집에 있는 그 거치형 있지 딱 대면은 잉잉 해가서 잡는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연결을 하지 이거 터치로 충전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은요 근데 확실히 갤럭시죠? 갤럭시가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충전이네 코코는 해골 코코... 그만해 그만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노트 아니 노트 노트는 너무 커가지고 못써 그리고 이거 광고는 광고더라도 내가 어? 돈 주고 사야지 나 이거 갤럭시 나 이거 갤럭시 S9 2019년에 나온 거 아니야? 1년밖에 안 됐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닌가? 19는 18년도에 나왔나? 2년밖에 안 됐어 2년이면 바꿀 때라고? 5 4 폴 가이즈 근데 이거 오래 하는 거예요?? 2시간이면 하지 않아? 원래.. 그치? 근데 왜냐하면 내가 왜 궁금하냐면은 친구들이 10시간 하고 7시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미스터 옥 최근 플레이 시간 7시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아니 노트가 무슨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인이 된다면서 풀엑시 플랫 폴? 홀드 아 이거? 이거는 나 너무 크던데? 나는 내 스타일의 휴대폰은 솔직히 이거야 전화만 대면 되고 그냥 인터넷 뭐 확인할 거 되고 기능 잘 안 써 메모 기능 하나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귀에다 건 거 있었어 휴대폰 이만한 거 뭔지 알아요? 카이코코 난 카이코코로 다시 작아졌으면 좋겠어 요즘에 너무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게 작으면은 이게 막 인터넷 하거나 게임하거나 하면 작어 근데 나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알 아 그 투지로 바꿨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럴걸? 인터넷 되고 전화되고 기능 다 빼도 되는데 그냥 딱 전화만 되고 메모할 수 있는 정도만 딱 있으면 돼 근데 자꾸 막 기능을 막 껴놔가지고 컴퓨터야 사실상 컴퓨터지 막 껴놔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근데 그런 모델이 고사양으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내가 옛날에 투지를 개통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요즘에 만들긴 했는데 사양을 엄청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었어 너무 느려 그리고 막 전화번호도 막 뭐 한 뭐 200명만 늘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막 기능도 막 여기 있는 거 바로 저장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스포츠게임 같은 거 그니까 이거 그치 폴가이즈 폴이 가을이잖아 갤럭시 20 그니까 아니 내 내 그거는 내가 그 옛날에 그 2G 할 때 그래서 노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펜 써봤잖아 펜 이거는 그냥 광고 거르고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와콤이 원래 독보적이었어 팬 쪽에서 특허도 있었어 이말년상국지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간비행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독보적 있어 특허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해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와콤을 썼어 비싸더라도 엄청 비싸거든 근데 뭐가 나왔냐 막 다른 회사에서 막 팬들이 나왔지 근데 인기가 많았던 게 애플펜슬이었어 애플펜슬이 너무 이게 좋은데 스타일은 달라 근데 작동되는 스타일이 좀 다른가봐 근데 와콤은 펜이 충전을 안해도 되는데 애플펜슬은 충전을 해야 돼 그게 너무 그거였어 근데 애플펜슬 좋더라고 근데 이번에 갤럭시 그 S펜 써보니까 진짜 자연스러워 그니까 거의 이제 와콤의 어떤 막 독보적인 옛날에 막 와콤이 완전 그거였거든 그냥 막 독보적인 그냥 펜슬은 와콤 딱 이거였는데 삼성 그거 써보니까 이 느낌이 진짜로 그냥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거 광고로 치나? 다시보기 또 지워야겠다 그치? 후원 감사합니다 안 궁금하다고? 아싸 아싸 원래 원래 시작하는 건데 만원 받죠? 개이득이죠 근데 나 화장실 갈 건데 그냥 가지 말까? 좀 참았다가 그냥 게임 할까? 그냥 갈까? 아 왜 게이밍 요강 왜 안 만들었지? 갤라시오 정답은 내가 어떻게 알아 문제가 안 나왔는데 게이밍 요강 게이밍 요강 몰라요? 게임하다가 너무 급할대잖아 롤 하고 있는데 내가 빠지면 지금 막 한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 배출의 욕구가 있어 게이밍 요강 옛날에 그 와우 할 때 신문지 깔고 뭐 그 사례가 있잖아 공대 이게 내 아이디어는 아니고 따요니님 아이디어야 따요니님이 게이밍 요강 하나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정보 삼성이 와콤을 인수해서 나온 게 갤럭시 노트이다 그래서 노트의 펜 능력이 아주 진짜야? 언제 인수했어? 와콤이 일본 기업일 거예요 와콤의 특허 기술을 샀대 아 어쩐지 이게 펜이 이게 했구나 근데 기 그게 구 구 그 구조가 실제 타블렛에 쓰는 그 구조인지는 모르겠어 오래됐다고? 왜 난 몰랐지? 아 인수는 아니래 지분이 좀 많대 지분이 많은 거래 킹바드민 베이상이네요 근데 이게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유튜브용 편집이 엄청 매끄럽게 됩니다 아이 충전이 아니고 나 화장실 가 가 갈라고 아니 포로가이즈 이거 인기 많은 거야 엄청 재밌대 평도 좋고 근데 나 오늘 4시까지 방송하는데 아직 여유 있잖아요 소원 감사합니다 입상력이 호불을 능가하네요 어 원래 화장실 갈라고 했는데 2만원 야 세상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운 사람이었어 많이 참은 거다 그지? 많이 참은 거야 알았어요 화장실 갔다올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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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안에 시작하기? 그럼 9분은 얘기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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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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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한판만 하는게 아니구나 오케 진짜 귀엽게 잘했다 됐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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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가? 이게 나 아니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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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거? 니들이 답답하고 내가 안 답답한거 같지?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사람 있었어 방해하는 사람 피해서 결승지점에 도달하면 되요 나 이거 표시되어있네 자 갑니다 나 앞에 있었어 운이 좋다 점프로 피해 아아 점프로 피해 이쪽으로 갔다가 점프로 해서 그치 이쪽으로 가서 점프 나갔다 그래 이렇게 가서 근데 방해 안해도 못하는데 오 공 피하고 잡기가 뭐지? 아 이게 슬라이딩 어 지나갔어 아 아 아 잡기가 없어져야돼 그치? 아 이게 슬라이딩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나 이거 패드로 하라는게 그거구나 나 패드로 하면 잘할거 같아 이게 키가 너무 따로따로 40명 성공? 나빌리 한 번 쾌 한 번 쾌 찹ід 한 번 쾌 이력 퍽 금 change 음 아 붙잡는거 방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봤을때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방해 안했어 그냥 내가 부딪혔어 나가기? B 그리고 경험치가 그래도 쌓이네 그리고 점프 A 이게 슬라이딩이죠? 잡기 A랑 X 그죠? 다이빙 점프 다이빙 됐어 다이빙 이걸로 잡기 이걸로 잡기 다이빙이 잠수야 이걸로 점프 이걸로 슬라이딩 이걸로 잡기 잡기 잡는건 뭐가 좋아? 방해? 그냥 방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아 잡기가 필요할 때야 돼 점프에서 잡고 뭐 이런건가봐 포함 감사합니다 자 풀스로 다 떠나냐? 점프 점프 양 graduates 내가 popul Unom 틴고 바로 슬라이딩 봐봐 오 좋아 nú 점프 시 점프를 벗어나고 그쵸? 자 이쪽으로가서 여기 시앙 이거어떻게 어? 이거어떻게? 야아 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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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니 자 위로가서 점프하고 어 하고 하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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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끄랭이 바지끄랭이 잡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조금씩 올라가 다같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거는 같이 같이 해야되요 어 좋아 슬라이딩하고 점프점프 점프점프하고 붙잡아 점프 그렇지 점프 점프 올라가고 또 크 Like 끼 끄트리 점프 아 너도 잡아 아 몇 명이 들어올 때까지 하는 건가? 나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치? 올려놓고 올려놓고 그치? 올려놓고 이쪽으로 가고 점프해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고 야 잘한다 잘한다 그치? 이렇게 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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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ak 빅 이렇게 가고 아 거의 다 왔는데 제발 시간 좀 더 주세요 아 나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어어 이렇게 가서 와아 아 나 뭔지 알겠다 아 나 뭔지 알 것 같애 나 이제 다음판 할 수 있을 것 같애 통화 감사합니다 어 왜이렇게 잘해? 고인물들인가? 아 나갔어야 되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 안 나가면 이렇게 돼 근데 왜이렇게 벌써 다 잘해? 이거 나온지 얼마 안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체시라고? 폴가이즈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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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끝물이라고? 어? 아 아 아 아 아 소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맵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데 맵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좀 어느정도 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고인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걸? 그쵸? 맵을 좀 해봐야 돼 맵을 좀 해봐 잡는거 가지고 그래 카트 막자 같은거 아냐? 방에서 막 웃는거? 서로? 아 왜 나 뒤야? 이거는 그냥 운빨이야? 피해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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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뿌리치고 지금이야! 그렇지 지나가고 뿌리치고 뿌리치고 자 이쪽이 열리죠 이쪽이 열려요 이때 점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죠 포큐 자 지금 지금 여기죠 여기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점프 자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카이 오카이 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오하하하 이거는 쉬운 맵인가 봐 이거는 쉬운 맵인가 봐 야 야 이거 떨어진 애들은 뭐야? 근데 50명이 시작했는데 52명이 생존했네? 두 명은 누구야? 아 1라운드만 해도 통과해서 좋아할게 아닌가 봐 1라운드는 기본으로 하는 건가 봐 꼬리를.. 아 나 잡는거 해야 되네 아 아 4.. 4인전이야 아 4.. 4팀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꼬리 아 아 여기 떨어지네 어 꼬리 잡았어 이거 어떻게 돼? 아 꼬리 꼬리가 뺏겨 아 꼬리를 뺏는거야 끝날 때까지 그치 어 잡았다 아 왜 이거 잡아 얘 잡아 야 나 잡으면 어떡해 얘 잡으라니까 아 우리 편이구나 아 우리 편이구나 자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슬라이딩 슬라이딩 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슬라이딩을 잡아 아 이쪽으로 가 빨리 잡아 어 잡았다 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거리 잡으라고 거리 잡으라고 쟤 잡아 쟤 잡아 이쪽으로 진흙 진흙으로 갔다가 아 도마는 왜 이렇게 잘 가냐 어 우리 편 지켜줘 지켜줘 우리 편 지켜주는 것도 일이야 그치 어 저 새끼 잡으라고 아 나 잡지 말고 잡으라고 빨리 잡아 아 우리 편 5개 우리 편 이기고 있어 어 잡을판 아 좋아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속도를 어떻게 줄여 이거 어떻게 줄여 이거 어떻게 줄여 탈락이야 왜 탈락이야 왜 나 있잖아 아 쟀네 어떻게 어떻게 속도를 줄여 후원 감사합니다 컨트롤을 다 땡기지 말고 컨트롤을 다 땡기지 말고 아니 그 내 속도 말고 상대방하고 거리를 어떻게 좁혀 다이빙을 해도 뭐 좀 자빠져가지고 안 좋던데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계속 영원히 쫓아가면 못 잡고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다 협봉했어야 봐야겠다 그치? 알았어 오케이 꼬리잡기 딥러닝 꼬리잡기 딥러닝 했어요 뭐 어려운 거 없네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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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전문이죠? 나 시소 진짜 잘해 캠? 왜요? 캠 이정도 됐지 나 시소 전문이잖아 아 나 시소 아니었어 아 시소 아니야 딴 거였어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K&페이퍼님 고맙습니다 자 36명 별로 안 됐네 사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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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잡는 거 피하고 그치 가운데 쪽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점프 그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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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 이때 올라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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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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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점프 그쵸 앞으로 가서 점프 점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다 위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줘 지금이야 내려올때쯤이야 오우 Fuck유 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서 쉬워요 점프 그쵸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점프 자 이쪽으로 가서 쪼쪼쪼쪼쪼쪼 쪼쪼쪼X2 그쪼? 으 으 떨어질 때쯤에 점프 그쵸? extension 이쪽에 무게중심이 이쪽이 nadнего rotations 요렇게 가서 점프 그쵸? 요쪽으로 가서 이제 시소가 알아서 내려갔기 땜에 possibility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그쪼 이쪽으로x5 점프 그쪼? 이쪽으로 나 붙잡을라보 붙잡아 붙잡는거Belle 벽에? 나 벽에 붙잡았는데? 아 왜!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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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사람 없는 데로 가 사람 없는 데로 사람 많은 데는 그게 안 좋아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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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아악! 오 살았어 살았어 지금이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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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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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нее 왜! 이게 시소가 알아서 올라가는거야? 무게 때문에 되는게 아는 거야? 엇 ee 시소가 무게 때문에 있는게 아 자 이쪽으로 가고 아 이쪽이 올라갈 때니까 이때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때 그쵸 아왜 이거 좀 어렵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아 나 거의 다 왔는데 아깝다 이거 좀 억울해 피해가고 그쵸 자 나 붙잡는 애 피하고 그쵸 아 왜 아 이거 좀 이상해 배치기로 하면 덜 미끄럽다고 배치기 배치기가 뭐지 이거 아 이렇게 아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이제 진짜 알았어 감튀도 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점프 그쵸 이쪽으로 와서 슬라이딩 그쵸 마찰력을 올려 그쵸 아 나 거의 다 했는데 바로 나가 아 나 이제 알아 아 나 취소 아 무게 늘리는 거예요 저를 내가 계산한 건 맞지 아 나 차라리 저격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럼 저격 때문에 통과 못했다고 소리라도 듣잖아 놀랍게도 이따금식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옥냥이 첫 티에 1등 했대 옥냥이 피지컬 좋아 카라즈메 했을 때 피지컬 알죠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뭐지 아 좀 어려워 보인다 피해다닐까 피해다닐까 자 이거 어 떨어졌네 떨어져도 안 죽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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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서 오케 여기 들어가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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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슬라이딩 펑큐 자 이렇게 들어가고 올라가 올라가 점프로 점프로 벗어나고 그쵸 점프로 벗어나고 자 닭돌기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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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 돌 돌 돌 그쵸 그쵸 떨어지는 거 피하고 그쵸 자 피하고 아 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 나 별로 시간 별로 안 지나지 않았어 아 선착순이래 고인물들끼리 하면 더 그거네 아 오른쪽 위에 숫자 오케 오칼 오칼 시야가 근데 이게 앞에가 안 돼 왠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어 왜요 저격 저격 괜찮습니다 난 저격하면 더 좋아 난 저격 좋아해요 이거 시야 더 멀리 가는 거 하고 싶다 뭐 뭐 오른쪽 시타 그니까 이거로 이걸로 하잖아 근데 이게 그냥 멀리 되는 건 안 돼 눌러야 되나 봐봐 이렇게 됐지 점프 점프 피하고 이거 뭐야? 쟤가 부셔준거 부셔준 데로 가고 비교 못한다 그치? 어킬 이게 안 열리는게 있나? 안 열리는게 있나봐 뭐야 이거 쉽잖아 자 다같이 다 알아서 해주네 다 알아서 해줘 아직도 게임 이해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자 이거 파악 딥러닝 됐어 그리고 시소 이거 그리고 막 지나가는거 딥러닝 오케이 후원 감사합니다 60명이 참가해서 아까 위에 39명 안에 돌파였죠 자 이거 이거 해봤죠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전공이야 그치?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었나? 이거 통과했어 전공 이거 쉬워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였던거 같아 자 몇명 몇명까지 들어가죠? 한 명? 한 명? 아 39명 이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좋겠죠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나 잘하는데 잘한다 그치? 공 떨어지죠? 이쪽으로 피하고 공 걸렸죠? 대포 나오는거?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되지? 바보들 이쪽으로 가면 되죠? 저러고 있는 동안 자기도 통과 못하죠? 바보죠? 어 여기 안에 점프 10점 소 지나가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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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저런거 하는게 더 도와주는거야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잖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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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해하는게 손해죠? 방해하는게 손해에요 아 꼬리잡기 나와라 꼬리잡기 후원 감사합니다 왜 시점에 어? 나 이거?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아니 나 알아 아 이거 뉴비 절단기래 여기 또 39명? 어? 이쪽으로 가는게 있어 바보 이게 있구나 쇼컷이 있어 쇼컷 이래서 뉴비 절단기라는구나 파악했어 피하고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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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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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쉽죠? 아 뭐야 왈What bande 케노 어 어렵다 이거 나 이거awn 안했으면 좋겠다 아 이게 어려워 왜냐면 이게 쇼컷의 존재 아 그래서 유비철 단계를 응원 감사합니다 이게 몇 번을 해요? 4단계? 6 아 용암이 올라와서 어 시소? 많이 해봤죠? 레드벨벳 트와이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삼라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쌓였나 했네 이거 절대 못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나는 해내고 말거야 오케이 가운데 쪽으로 가서 할 줄 아네 이 사람들 오케이 가운데로 가서 오케이 할 줄 아네 이 사람들 오케이 할 줄 아네 이 사람들 나 상당히 앞인데?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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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나 아까 이거 지금 잘했는데 오카이 난 여기로 가지 오카이 오카이 이렇게 해놓고 올려놓고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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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오카이 이거 이쪽으로 가서 올려놓고 오카이 이거 이쪽으로 올려놓고 오카이 다급해 하지마 다급해 하지마 지금 여유 있으니까 다급해 하지마 이쪽으로 가서 오카이 오카이 와 시다 씨 나 몇등이야 casi 빨리 오오오오우 시선 마스터죠 오카이 이야 진짜 못한다 아 될ok 자 여기서 위 breadth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점프 이쪽으로ilities 안 돼 돼 버텨버텨버텨버텨버 Ant 마보야 아 야 이렇게 다 왔는데 이러면 좀 힘빠지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여기서 점프 그쵸? 다시 빨리 올라가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거기서 급하게 가려고 하지마 급하게 아 지금 마음이 급해 저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한 다음에 해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거 끝까지 했으면 안 되는데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아 거기서 하지 말고 거기서 하지 말고 아아아아아아 그래 이쪽으로 와서 야 다섯 명 남았어 빨리해 아아아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우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못한다 39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시간 제한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 판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만약에 그럼 1등이 없어? 아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아 이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알겠다 쉽죠? 빨강 사과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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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사과 채리 포도 체리 포도 체리 포도 체리 포도 체리 포도 포도 그쵸? 포도포도 초고 귤, 사과, 포도 뭐야? 귤, 사과,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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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붙어 아싸 다음 귤, 귤, 수박 사과, 귤, 수박 사과, 귤, 수박, 바나나 사과, 귤, 수박, 바나나 사과, 귤, 수박, 바나나 귤 ㄷ, 귤 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 야자자사온펜 진짜 못 tudo还 나 이거 되게 쉬운데 그죠? 아직 기억력이 안되나? 너무 시운데? 이거 그거를 많이 해야되는데 야 별로 안 떨어졌네 이게 각 타일이 다 달라야 돼 각 타일이 아 밀수도 있어서 아 꼬리잡기 우리 편 누구야? 어 오렌지 편 초록팀 노리자 아 나 꼴이었어 도망가 꼴이 지켜줘 아 자기 거를 남이 뺏어갈 수도 있구나 못 잡게 꼴이 지켜줘 모리에 모리에 어? 이쪽으로 꼬리! 꼬리! 꼬리가 없어요! 파슬리 잡아 빨리 잡으라 찐득이 상태 이러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애 잡아 여기서 기다려 야 우리 다섯개 다섯개 하나 뺏어 꼬리만 떨어지나? 나 하나 뺏어 야 진짜 못한다 아니 어떻게 처음 한 사람한테 져? 어? 아니 처음 처음 한 사람한테 지면 좀 그러지 않나? 아 만원정원 감사합니다 4라운드까지 갔습니다 아 나 이거 몰라 후프? 후프 뭐지? 후프를 다이빙해가지고 점수를 획득하래 아 저거 다이빙하면은 뭐 좋나봐 후프 후프 어딨어? 어 여기있다 후프 효찬 아 나 너 된거 아니야? 우오오홤화 후오오호 호오오오 내가 먼저 후우후 이거 과자 먹기 같다 이거 과자 party 먹기 같다 그렇지? 양파는 먹기 야 레디팀 왜이렇게 잘해? 저기 독식하고 있는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잖아 아 나도 하나 먹고싶다 기다려 기다려 야 레디가 다 먹겠다 아 우리 치고 있는데 다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바바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 한 게임이라서 그래요. 처음 한 게임이라서 못 할 수도 있지. 점프로 들어가야 되나? 다이빙으로 들어가야 되나? 좀 헷갈려. 고마워 감사합니다. 점프하면서 다이빙이 되나? 점프한 채공상.. 그.. 우 하단이 보기 좋다고? 우 하단이 보기 좋아요? 다이빙이 내부 이걸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잘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한다. 아 너무 쉬운데? 어? 너무 쉬워 아 진짜 못한다 포함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한 사람한테 쳐 축구하고 싶다 축구 재밌겠다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꼬리 잡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꼬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잡는거야? 다이빙에서 꼬리를 잡을 수도 있나? 나 파랑티? 빨강틴 들어야지 나 꼬리 없으니까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이걸 봐야되네 여기다 이 새끼 두 개에 달 수도 있어요 꼬리 두 개에 달 수도 있어요 꼬리 두 개에 달 수도 있어요 꼬리 왜냐면 한 번에 달 수도 있어요 꼬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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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지마 싸, 토이 하듯이 해야지 멍청하게 하지 말고 잡으러 가는거? 아니 같이 다니지 말라고 야 쟤 잡아 쟤 잡아 쟤 잡아 쟤 잡아 안 돼 잡지마 쟤야 잡지마 잡지마 꼬리 꼬리 둥이 꼬리 둥이 잡았나? 나 잡았나? 꼬리 둥이 내가 잡을테니까 뺏어 니가 빨강팀이 너무 못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늘 한 사람한테 지는 것 같아 점액에 빠지지 않도록 아 이거 뭐지? 링살.. 아 여기 지나가는게 있고 받아버리는게 있어 그쵸? 여기 링 일로가 좋아 그치? 좋아 부터 그치? 벽 오케이 버텨 버텨 여기서 버텨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여기 평아롭다 여기 평아롭다 여기 평아롭네 여기 10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왜 저기다 해줘? 따라가지마! 링을 따라가지마! 링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거 어떻게 먹으러? 안 먹어. 어 우리 편이 먹었다. 아싸. 아싸 내가 먹었죠? 저거 저거 저거. 아 저거 못 먹어 어차피. 저런 거 따라다니지마. 여기 그렇지. 저거 저거 위로 올라가야 돼. 못 하죠? 아 치열한데? 저거 하나 먹어줘야겠는데? 이거 좀 난이도가 있네. 아 왜 저쪽은 먹어버렸지? 아 왜 저쪽은 먹어버렸지? 어 저거 저거 황금.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아 부딪쳤어. 저 연병. 야 빨간색. 야 트롤 하지마. 어 좋아. 잘했어. 우리 편 잘한 거 아니야? 아 못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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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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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다르네? 풍선건 별로다. 풀 보디나. 아 아깝다 그쵸 아까워 아까워 아 황금링은 얼마야? 5점? 아 빨간 애가 나랑 부딪혀가지고 아 황금링 감사합니다 수용돌이 바람이 막 바람이 부는 건가? 아 어려워보이는데? 어렵죠? 어려워보여 감튀 가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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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는 거 시간 계산해서 어 그쵸 다 섞어내고 그쵸 점 그쵸 10점 점 오는 거 생각해서 점 10점 10점 점 10점 점 아 9점 좋아 오 보내줬어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여기가 염병존이네 여기가 염병존이야 점심 소세지 피해 왜이래? 더 좋아 안좋아 호이야 호이야 왜? 왜? 아 잠깐 급하게 생각하지마 천천히 봐 여유있어 도착까지 여유있어 호이야 아 잠깐만 더 여유있어 여유있어 그치 방어로 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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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다이빙을 하면 된대 점프하고 다이빙 문으로 돌진 이거 쉽죠? 가짜는 안 열려요 진짜만 열려요 이거 막 쉽게 열려있다고 해서 막 웃을 게 아니야 웃을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은근히 쉬워보이는데 이게 어려워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쉬워보이는데 어려워 이런 맵이 오히려 앞에 한 중간쯤이 좋아 앞에서 깨줘야 돼 깨주면 따라 들어가고 자 어디 부딪혀봐 바보들 저 왼쪽으로 가는거 봐 바보들 와 열어줬어 아 저 끌고 왜 와 아 왜 끌고 왜 오냐고 아 바보들 아 나 여기 쓰러졌지 저거 좋아 아 바보들아 미켜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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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심도 한 두배, 세배야 어? 나 이거 모르는데? 움직이는 문 피해기 이런 건 쉬워 이런 게 오히려 쉬워 왜냐면은 변별력이 있기 때문이야 변별력이 없는 거는 오히려 더 어려워 수능도 마찬가지야 변별력 없이 하지? 진짜 실수, 그날의 컨디션 이거의 미묘한 것 때문에 떨어져 차라리 이렇게 변별력 있는 거 나같이 실력자면 그죠? 자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 이쪽 문 열릴 차례죠? 그쵸? 점프 능지 플레이 자 어떻게 되죠? 내려갈 차례죠? 점프 그죠? 여기서 올라가죠? 여기죠? 이 차례죠? 점프 그죠? 이쪽으로 가서 이제 내려갈 차례죠? 점프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고 여기가 내려갈 차례죠? 점프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 뭐야? 아래 벽이 있었어? 아래 벽이 있었어? 좋아 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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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바닥에 있는 줄 몰랐어 하... 이게 경험의 부족인데도 통과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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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아니 오늘 한 사람한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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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꼬리잡기 안했으면 좋겠어 좀 그래 아니 그니까 마음이 아파 나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 꼬리 뺏겼을 때 그 비난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데 난 도망가야겠다 못 잡죠? 이러면 나는 빵인 분이야 오! 됐다! 아 이래 아 이래 아 이래 아 이래 아 이래 아 무리가 뺏었어 아 쟤가 도망가 아 이거는 이건 늑대 할걸 늑대 가짜 꼴이 있어가지고 아 쟤 잡아 쟤 잡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야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세명이야 빨리 우리 꼬리 하나 빨리 잡아봐 꼬리 하나 잡아보라고 아 왜 아 꼬리 하나 잡아보라고 우리 편 아 우리 편 왜 못해 꼬리 한 번 잡아보라고 꼬리 한 번 잡아 봐 오 나 뺏겼네 아 잡아 빨리 아 아 시간 빨리빨리빨리빨리 오 나 했어 나 나 나 나는 나는 1인분 했어 나는 1인분 했어 아 나 한 번 뺏겼지 원래 꼬리로 시작했다가 꼬리 먹었어 꼬리 먹고 꼬리로 시작했어 나 반절 근데 우리 편에 뺏긴 애가 있어 뺏기고 못 찾아오네 난 0인분 마이너스인분이 있어 지금 하아 아 운빨 게임이야 아 운빨 게임이야 아 운빨 게임이야 안 운빨 게임이야 내 상자 아 운빨 게임이 있어 이거 내 전공이야 이거 내 전공이야 이거 쉽죠? 히힛 자 위치 좋아 잡는거 막으려면 자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이쪽으로 가면 요쪽으로 가서 요쪽으로 바람타서 요쪽에서 점프 그쵸 요쪽에서 바람타고 요쪽에서 점프 그쵸? 요쪽으로 바람타고 이게 거스르지마 수능해 수능해 여기 수능해 자 공 피해야 돼요 자 피하고 자 어 잡네 이제 자 공 공 걸렸다 저기 바보 그리고 점프 해야돼 그리고 점프 하하하하하 괜찮아 이건 처음 시도하는거라 아 이건 바닥이네 바닥 더 좋아? 오히려 더 좋아? 오케이 아 저 빨갱이 빨갱이 나 방해한다 이쪽으로 가서 꺾어 그죠?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가고 저 타줘 타줘 나 노리죠? 점프 그죠? 안 되죠? 자 이쪽 이쪽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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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30명 조금 조금 남았어 아 왜 떨어지지 아 바닥에 있었어 아 4명 3명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아직 안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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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가 좋다고 이러고 있지 최카로님 4결 구독은 저격 없었어도 힘들 듯? 맞아요 아니 왜냐면 자꾸 이 바닥이 안 보여 내가 시야를 이렇게 꼼꼼 살펴봤으면 됐나? 한화색이라서 그렇다 한화가 이색으로 바꾸고 나서 4등을 수성하다가 나락으로 빠졌어 빨간 하나일때는 잘했어 빨간 하나 08년도에도 나쁘진 않았거든? 하나가? 근데 이거하고 빨간 하나 기운이 점점 소모되다가 아 이거? 내 전공이지 그냥 하지? 이거는 가운데로 가 일단 가운데로 가는게 중요해 어 그치? 여기서 그치?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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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 슬라이딩 아 왜? 쟤 뭐야? 쟤 트롤이네? 왜 트롤이야? 소세지 소세지가 나 반응해 소세지 자기가 떨어지죠? 오히려 저렇게 하면 자기만 떨어져요 오케이 소세지 안된다 소세지 당해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지금이야 그리고 소세지 피해서 이쪽으로 가 점프 그죠? 그리고 요거를 소세지 피해서 점프 그죠? 소세지 자기만 탈락이죠? 이쪽으로 가 저기 치킨 치킨한테 여기서 점프 그리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나 여기로 가 소세지야 이 소세지 녀석아 소세지 쫓아오죠? 이 지금이야 슬라이딩 아악 빨리 빨리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아 소세지 갔네 소세지 피해 소세지 피하고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안돼 이쪽으로 가서 자 이쪽 분위기가 이쪽이죠? 오케오케오케 아 이거 아니야 소세지 빠질건 어? 이쪽이지 이쪽으로 올라가 이쪽으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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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이야 왓더팍 아니 근데 아직 여유있어 지금 천천히 가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소세지 반대편으로 가 소세지 아 엎어져 어허 호호호호호호 하필 아 저기서 왜 저렇게 되지? 저기 저기 소세지 소세지 아직 괜찮아 쟤네들 좀 실수하면 괜찮아 늑대가 많네 소세지 소세지 피하고 여기! 그치? 다섯 명 다섯 명 아직 여유있어 소세지가 바보같이다 방해하는.. 소세지도 떨어졌지? 봐봐 소세지 떨어지고 세 명 잠깐만 아 저기 지금 오 이렇게 야 탈압박 미쳤다 탈압박 탈압박 지단인줄 탈압박 어 해초곤아 하하핰 탈압박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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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게임 탈게임 탈압박 이후에 탈게임 하하핰 하핰 우원 감사합니다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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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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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갓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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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가 꼬리잡기 4기야 아 이거 늑대를 하지 말고 꼬리만 넣어 아 꼬리 안되네 이걸 해야되네 그럼 왜 꼬리 없지? 아 이것만 있다 그러면 나 꼬리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닐 거 나 꼬리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닐 거 아니야 아 아 자 이제 꼬리잡기 준비 완료 꼬리잡기 꼬리잡기 대비되어 있죠? 아 근데 꼬리를 없애야돼 이거는 왜냐면 내가 꼬리 꼬리 헷갈려서 쫓아다녔거든 자 꼬리봐 야 좀 아는 애들이 있네 꼬리 아 소세지 소세지 피하고 자 여기 꼬리 통통통 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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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떨어지는 거야 자 핫도그도 있네 이거 핫도그 좀 고인물 같다 핫도그 고인물 자 애들이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걸로 가 밀어주는 걸로 가요 밀어주는 걸로 가 그래 밀어주는 걸로 가 쉽잖아 쟤 늑대는 진짜 못한다 자 공 공 쉬워요 공 내려올 때 됐죠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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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내려가고 내려가고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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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소세지 소세지 피하고 소세지 비켜 자 끈끈이 풍선껌 지어 왜 이렇게 빨리 해? 점프하고 슬라이딩하면 거리를 벌려서 괜찮은 거야 근데 자빠져서 그게 있던데 후 후 딜레이가 있던데 야 이거 켜나가면 못하겠는데 나 이거 왜 아까 이거 시작할 때 얘기 한 1시간 했잖아요 왜 안달복달하는지 알겠다 이거 소세지 방해하려고 했는데 계속 시작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컴퓨터 켜 놨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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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전공이죠? 마지막에 내가 저기서 떨어뜨려 오케이 아 뒤에? 뒤에 나쁘지 않아 근데 뒤에 앞에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닭소세지 악마소세지 요쪽으로 탈앗밥 멍청이다 자빠지기 근데 요쪽으로 탈앗밥 요건 생각 못했지 요건 생각 못했지 요건 생각 못했지 요건 생각 못했지 탈앗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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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벽하고 저 악마 쫓아오죠 멍청이 자 공 제가 막아주고 있죠 시체가 그때 요틈에 요쪽으로 요틈에 요쪽으로 요틈에 슬라이딩 쉬운데? 나 방해하다가 자기들이 못하죠 아싸 나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날 기다리고 있다가 점프 그쵸 요쪽으로 가고 탈앗밥 미쳤죠? 메시저 점프 점프 슬라이딩 어 막아 막아 늑대야 막아 자 탈앗밥 어 여기여기 조심해 이때 그쵸 그치 와 나 나 나 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나 봐버렸어 이게 올라가는 순간에 한 명 남았다는 것을 아 아 아 아 아 나 봐버렸어 나갈 때 딱 여기 올라가자마자 몇 명 남았지 딱 봤는데 한 명 남았어 어 이거 왜 멈췄지 근데 색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달라져? 아 아 아 나도 이거 하고싶다 처음 해보는건데 구경이나 하잖아 알을 날라 아 알 던지고 막 해가지고 막 해 던지는건 뭐지? 아 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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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좋구나 잡고 잡고 해서 아 아 이거는 협동을 하는게 제일 중요하네 한 명 잡고 한 명 넘기고 한 명 하고 한 명 하고 걸어당긴거 보다 그치 아 남의 것도 가져올 수 있어 남의 것도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저거 저거 노란색이 잡았어 노란색이 잡았어 자 황금알 황금알 누구꺼야 황금알 저기다 갖다놔어 황금알 꺼내와 황금알 꺼내와 저거 다 5점짜리야 야 지금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폴딩 대결 야 이게 알 터진다 터져 여기 약 달하는거 봐 애들 다 들어와가지고 애들 다 들어와가지고 지꺼같이 다 가져가 야 애들 봐 그냥 가져가 가져가 빨간색 빨간색 이제 그거 아니야? 안정권이 아니야? 1분 남았어 오 황금알 황금알 5점짜리 빨리 가져가 가져가 빨간색 다 뺏겼어 수비수도 필요하다 수비수 그치? 수비수 수비수는 어떻게 수비해야지? 잡는걸로 수비해야되나? 다 몰려다니고 우와 황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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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가 파란색이 잡았고 파란색이 잡았고 파란색이 잡았고 저거 저거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 황금 누가 가져갔어 어딨어? 야 다 털어간다 털어간다 들어왔어 자 하나 털어 가나요? 이거 안에서 한 명이 막 날리고 다 가져가면 되겠다 그쵸? 한 명이 막 날릴 수 없나? 빨간색 본진 다 털렸고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이거 관전 해두길 잘했다 그쵸? 우와 황금알 저기 날라갔어 저기저기저기 자 마켓 던진다 던져 던져 아 빨강 집을 안 지켜요 빨강 집을 안 지켜 지금 약탈했죠? 파란색이 막 지킬려고 하는데 파란색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초반에 많이 모으면 공격을 당해 그치? 여기에 알이 다 모여있으니까 아 이겼는데 왜 나가냐고? 관전이었어요 나보다 더 몰라 아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몰입해서 봤어 그냥 그냥 본건데 나가기 잘 못 눌러가지고 붙은건데 아니 관전도 아니 관전도 못하면 어떡하냐 어? 아니 이거 시청도 못하면 어떡해 게임 못하는 건 그렇다시는데 시청도 못하잖아 아 소세지 소세지 밖에 자 무난하게 처음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수만 안하면 돼 보니까 떨어지는 거만 안하면은 이거 그냥 들어와요 안정권이야 떨어지는 거만 안하면 안정권이 닭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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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고 자 자 자 자 자 이쪽으로 닭돌기 피해서 소세지 피해서 팔아빠 미쳤죠 아래로 가서 팔아빠 이쁘서 미쳤죠 아 서로 싸워 서로 헷갈렸을 수도 있어 나랑 나랑 닭돌기를 헷갈릴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소세지 아 나 봐버렸어 두 명 남았어 아 아 아 흐흐흐흐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는 것도 실력이야 어? 이거 해보자 어? 느낌 있는데? 어? 이거 느낌인데? 이거? 이거 할래 비치볼 말파이트 말파이트 스킨 아니 꼬리잡기 하려고 꼬리도 달아나는데 왜 꼬리잡기는 안나오냐고 아 이거 아 이게 어려워 변별력이 없어 오케이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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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으면 다이빙으로 넘어가야돼 오케 오카이 말파이트 스킨 말파이트 스킨 애들이 하는거 슬슬슬 봐서 뒤에서 오케 오케 저기 열려있다 오 나 좀 상위권일지도 아아 아 진짜 지랄하지마 나 괜찮을지도 나 괜찮을지도 나 괜찮을지도 나 초반에 팔이 나는거 같아 지금 아 나 됐어 됐어 오우후 하아 무슨 불고기 막 어? 1인당 뭐 200g 한정으로 천원에 드립니다 그거같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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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지나간거 같아 꼬리? 아 꼬리 지나갔다 꼬리 한번만 나와라 한번만 딱걸려 아 이거 뉴비 절단기 alt 집중해 집중해 아 여기로 올라가요 아 짜부 나 지금까지 잡기를 슬라이딩인줄 알고 잡기 눌렀다 엮어 멍 멍 멍 멍 저건 좀 없어져야 돼 그치? 왜냐하면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 그냥 늦더라도 완주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쵸? 중간에 그냥 그걸 박탈 당해 뭘 잘하시던가야 지들은 나 관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줄 알고 이겼는데 왜 나가냐고 해놓고 화장실 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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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5,000원. 와 35,000원이네. 한 번 한 판에 저격 없으면? 저격은 없을 수 없지. 아 시소. 아 시소. 시소도 한 번 통과한 적 있어요. 아 이게. 침착하게 하면 돼. 안 떨어지게만 하면 돼. 그래서 폴 가야지구나. 나 너무 안 좋아요. 구석. 타락 봐. 타락 봐. 이렇게 해서. 기가 막혔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점프.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 그리고 매달리요. 오. 오. 이쪽으로 타락 봐. 자 이쪽. 자 이쪽으로 가서. covenant. 오케이. 아 이쪽으로 돌아가 여기 타라빵? 미쳤죠? 미쳤죠? 다섯명 밖에 못했죠? 아직 여섯명 일곱명 여기서 여기서? 아니 갑자기? 틀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타라빵 크게 돌아서 크게 돌아서 지금 빨리 빨리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죠 여기 와서 어어 아 되게 못하네 쟤도 되게 못하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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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빠져 바보들 응원해주고 있어 자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자 이쪽으로 내려올 때 쯤에 점프 여기서 점프 그렇지 그렇지 아직 13개 남았어 저거 왜 안 내려와? 아 내려오지 아 안 내려오지 말지 오케이 돌아가 아 이쪽으로 가 아 시선은 좀 그래 시소는 나랑 안 맞아 시소는 나랑 안 맞아 시소가 안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내려오면 좀 그래 어려워 흠 흠 흠 흠 흠 아 왜 또 욕을 하세요 저격할 수 있지 흠흠 흠 아 또 시소야? 흠 수원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나랑 좀 안 맞는데 아 이거 치울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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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카아이 오 카아이 오 카아이 오 카아이 쉽죠? 쉬워요? 이쪽으로 하자 후 자 이거 안 떨어지기만 하면은 진짜로 떨어질 리가 없어 이거 실패할 리가 없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좀 늦더라도 차분하게 하면 돼 이렇게 한 번 해주고 팔아빠 그렇지 오케이 같이 가자 이거구나 되겄냐? 아휴 멍청 되겄냐고 여기다 그렇지 아직 여유 있어? 오 떨어질까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오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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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넘어가려고 하다가 실패 32 33 아 나 안 떨어졌으면 이거 됐다 그쵸? 나 한 번도 안 떨어졌으면 저격 저격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셔야 돼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죠 이미 통과하는 인원이야 그거는 애초에 안 잡았으면 통과하는 인원이라고 저격때문이라고 안그러면 더 빨리 차 저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괜찮아 이거 오히려 변별력 없는게 나 변별력 없는게 나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변별력 없는게 나은거 같아 뭔으로 돌진 나 이거 전공이죠 변별력 없는거 공부 못하는 애나? 공부 잘하는 애나? 별 차이 없어 요행으로 이길 수 있어 아 나 왜 뒤지 자 가위처럼 단단하게 자 가위처럼 단단하게 오케이 압이 규환이다 그치? 점프 슬라이딩 그쵸? 이거 기술이에요 점프 슬라이딩 오 기술이에요 점프 슬라이딩 기술이에요 점프 슬라이딩 기술이에요 점프 슬라이딩 기술이에요 와 나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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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나 이렇게 제일 좋아 이 맵이 제일 좋은거 같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하는 사람한테 이게 하 진짜 못한다 어? 아 오늘 하는 사람한테 이게 탈락하면 꼬리잡기나 나와라 내가 제대로 낚아볼게 꼬리잡기 어? 시소? 시소가 두번째판에도 나와? 시소 안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 안 떨어지기만 하면 돼 시소는 진짜로 쉬워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는거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는거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효도왕이 효도로니 나 그리고 위치도 좋아 가운데로 시작해 다같이 갈 때 갈 때 다같이 진짜 빠져서 마찰력을 눌리고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쾌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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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녹합 스트림 열렸다 왜 이거 왜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 아 서두를 것 저거 뭐야 어 됐다 열렸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됐어 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왜 왜 떨어졌지 마찰력 아 왜 이게 이게 왜 그래 어 이게 왜 그러냐고 아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왜 안되냐고 als 조금 회사 바비 여기서 펜수 가잖아 요즘에 씻어 저렇게 안 나와요 아래에 스플링 달린 걸로 나와요 이거 뭐지? 아 이거? 오케이 풍, 피아로 더 buena 오갈 피하고 여기 사이로 들어가고 오갈 오갈 저거 바닥이 떨어질수 있어 조심해 들어와서 라버uns 가빠지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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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해 왜 나 잘했는데 피하고 탈압박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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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잘했는데 못했나 못해도 조금밖에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취소 아닌데 조금못한 정도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아 자존감 떨어지네 아 자존감 떨어져 자존감 떨어지는 게임이야 내가 굉장히 하찮아 하찮아 보여 하찮게 느껴져 아니 이거 뭐 소세지들 나와가지고 달리는 건데 이걸 못해? 왜? 왜 내가 못해야 되는 건데 소원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 정보 이거다 자빠지기 좋아 밀어주면 더 좋아 성부자가 이렇게 딱 문을 깨주니까 얼마나 좋아 야 나 높은데 나 높은데 밀어주면 더 좋아 밀어주면 더 좋아 나 이거 전공이죠? 아싸 그 위로 가고 나 진짜 잘한다 나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한정해서 그죠? 나 이거 진짜 잘해 소원 감사합니다 진짜 못한다 애들 이건 내가 잘해 이거 자빠지기 기술만 하면은 무조건 통과한 데 바보든가 문 통과할 때 뛰어서 자빠지기 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거의 하스루 침 돌렴급 그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뉴비 절단기 가라앉는 거 가라앉는 거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 흠 아 나 4단계도 갔는데 못할 건 아냐 그지? 1등 못할 건 아냐 보니까 공? 아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큰 알인가? 큰 알이다 이거 큰 알이야 이게 축구인가 봐 큰 알 여기서 사수해 사수해 여기서 사수해 연병하고 자빠졌네 야 이거 갖고와 갖고와 야 공격수 좋았다 잘한다 야 우리 표 왜 이렇게 잘해? 넘어가는 거야 우리 표 왜 이렇게 잘해? 야 나 잡지 말고 저거 하라고 어허 오허 됐다 됐다 3분차 여기를 사수해야돼 여기 경계로 넘어가는 거야 빨간 팀? 빨간 팀은 공이 맞네 파란 애야 우리랑 같이 하자 아무도 경계하네 아무도 경계하네 이거 집어넣어 이렇게 더 심하게 여기 3개만 유지해 3개 유지하면 돼 3개 유지해 빨간 애 지켜 지켜 flight 진짜 못한다 빨간 Earth이 접어라 접어 아니 진짜로 스트레스만 받겠다 자존감 엄청 떨어졌겠다 그쵸? 잘 안 되는데 다운 다운 아 이거 알 작은알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내가 끈에 오는 거 해야지 나 지키는 거 할까? 지키는 거 안 가 끈에 오는 거 할까 일단 담아 어 황금 나 황금 지고 부딪파 퍽퍽 약하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쏴요? 아 잠깐만 그래 빨간색 다 틀렸어요 하나 더 가져올게요 황금알이 올라가 빨간색 가져올게요 다 올려놔 가져가기 쉽게 야 내가 올려놓을 때까지 가져가 여기다 올려놓을 때까지 가져가 빨간색이 덜어졌죠 빨간색 아 나 팀전이 좋은 것 같아 진짜 못한다 아 진짜 못해 팀전 링 통과하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같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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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박치기로 이거 점프하는 거 아 이거구나 밀어 이거 밀었어 양차 아 우리가 좀 늦는데 양차 밀어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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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양차 어 아 여기서 맛나네 이거 방해 방해 뭐 한 번 더 잡아라. 오!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이게 점프 이거는 떨어진 데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냥 눈치껏 들어가면 되는 건데 거기다 내 앞이네? 앞은 실인데 그래도 운으로? 운으로 하나 갖다 박아봐 여기다 여기다 자빠지기 운도 좋아요 운도 좋아요 자 앞에 열어주는 거 방향 부분 운도 좋아요 자빠지기 기술 하나면 되죠 열렸네 저기 아아 나 진짜 이거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 나 이거 국가대표 해도 돼 저기 열려있다 좀 열려있다 두개 여기지 여기지 바보더라 그치 야 이거 나 국가대표 해도 되겠다 킬대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 이거 이거 나오면 그냥 나 통과시켜줘 시드로 올려줘 이거 어떻게 이걸 못하지? 자 다음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나온 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에그 스크램블 오케이 에그 스크램블 쉽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알 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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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ós 쏴 복수 복수 복숭 도착 됐어 복수 ive 복숭 ive 야 가져가 멍청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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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퍼 나를게 가져가 빨간 애야 가져가 야 다 걷을래 걷을래 억은이 이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라운은 뭐지? 크라운은 뭐야? 크라운은 뭐지? 크라운은 뭐지? 크라운은 뭐지? 나는 잘했지? 그럼 그렇지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쉬워? 자빠지기만 잘하면 돼 그쵸? 상대처럼 자빠지기만 잘하면 돼 sine 물에 б 올라서 볼나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приним고 세 left 사이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점프 훗! 그죠? 훗점프 훗! 왜? 아 이거 더 좋아? 맨날 여기 떨어지면 더 좋다고 하는거 같아 왜 더 느리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아 내 뒤에 아무도 없는거 같아 어떡하지? 아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아 거의 다왔어 제발요 아 콩 안맞았어 콩 안맞았으면 됐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매직방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콩 콩만 그거 했으면 됐잖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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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3. 4. 4. 5. 6. 6. 6. 8. 9. 어? 기분 좋아졌어. 9. 문으로 돌진. 수원 감사합니다. 이건 뭐 쉬워요. 나 항상 10등 안에 들었거든 이거? 뭐 문으로 돌진이야. 아니 이게 실력이야. 보면은 가서 문이 살짝 열린 게 있어요. 요거 놔. 문이 살짝 열린 게 있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저쪽에 열려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문으로 돌진. 오케이 오케이. 이때야. 조잡다 조잡다 조잡다. 조잡다. 빨리 빨리 빨리. 위에 위에 위에. 군중들 위로. 오카이. 오카이 오카이. 오카이 오카이. 오카이 오카이. 7 8 9. 너무 쉽다. 14대? 아 이거 나오면 그냥 시드 주세요 저는. 동수메디션 사러 가는 거 아니야. 닌텐도 대란. 이건 솔직히 잘하죠. 이건 국가대표급이죠. 국대급. 국대급 운으로 돌진. 아 알 싫고. 고리? 아 나 고리도 싫어. 아 나 저 기억력. 기억력 너무 쉬워. 아 나 수비 한 번 해보자 수비. 일단 알 가고. 나 황금에 집착하지 않고. 알을 그냥 일단 가져가. 수비 수비. 왜냐면. 지. 갖고 있는 것만 지켜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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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아. 아. 우아. 우아. 오? 우아. 우아. 아. 우아. 지켜 지켜 우리 지금 많거든? 지키기만 해도 되거든? 지키기만 해도 되거든? 여기 밑편만 잡으셔 지키기 딱 하나씩 사해줄게 야 할만큼 했다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야 너 너 꺼내면 다시 꺼내면 다시 야 못 가져가 야 황금알 못 가져가 하하하하하하 황금알새 이거라도 내려 괜찮아 파랑팀만 망했어 지키기만 해 지키기만 해 지키기만 해 지키기만 해 지키기만 해 못 가져가게 말려 그래 파랑팀만 망하게 하면 돼 파랑팀만 견제 못 가져 못 가져가 그래 내가 막아줄게 그래 들어가 잘했어 감피 하하하하 야 그거 하나 더 갖고 와 그래 내가 막아줄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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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랑팀만 개못한다 파랑팀만 개못해 파랑팀만 개못해 신중하게 不知道 오픅 와 잘 rozum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살금살금 아 이거 뭐지 떨어지는 타일있나봐 아 뭐지 앞에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 보관한 것인가 아이 뭐 좀 튀어나가 있는데 여기 오훈 감사합니다 티어 나오는게 뭐지? 빠져 있는게 뭐지? 뭐야 먼저가면 안 놓쳐 오ㅓㅏㅏso 어 뭐야 뭐야 호 hero 아 나 떨어지는 건데 나 떨어지는 건데 진짜 못해 아 왜 이렇게 못해? 나 오늘 하는 사람인데 아 나 침전이었으면 좋겠다 묻어가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못해 등급업 못해 그치? 아 축구네 아 나 막는 거 잘 못하니까 공격할래 일단 다 쳐놔 저쪽 저쪽 보내다 일단 잘한다 어 우리 펜 잘하는데 걷어내 걷어내 그치 천하지만 꼴키퍼? 천하지만 밀어 밀어 오 잘한다 잘한다 아 트럴 아 트럴 개 트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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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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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공간 만들어 공간만 공 따라다니지마 공간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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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지만 공간을 만드는거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지만 공간을 만드는거에요 재급 내일까지 할 수 있겠다 오 하나 넣었어 야 지켜지켜 오 맞고 오케이 야 맞기만해 지켜지켜 두개 넣어어 잘했어 잘했어 감튀 잘한다 감튀 감튀 거의 마라도나급 저거 지켜 저거 지켜 오 잘한다 누가 걷어놨냐 도놨어 진짜부터 파란팀 나 아무것도 안하는것 같지만 공간 공간장출 막아 막아 어 럭비공 도놨어 도놨어 도놨다 도놨다 도놨 도놨 도놨어 여섯골 일곱골? 일곱골? 안 막아 안 막아 포기했어 포기했어 야 도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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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놨어 안해 안해 쟤는 안해 쟤는 안하네 안해 야 그럼 반절 나가 떨어져 이제 결승? 도놨어 산 넘어져요? 알비로 잡아야 돼 알비 결승이야 결승 결승이야 결승 이리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견문색패기 오히려 좋아 안좋아 안좋은데 오 좋아 오히려 좋아 피하고 피하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망치 망치 맞아서 다행히 아 좀 손가락 근육이 아파가지고 손가락 근육이 근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손가락 근육이 손가락은 근육이 없대요 별의 기록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손가락에는 근육이 근데 손가락 근육이 아파 손가락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프네 여기에 힘으로 하는 거래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다 몰라 손가락에 근육이 없대 손가락은 근육이 없대 손 바닥은 있나봐 마송님 호원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까웠다 그치 처음에는 운으로 돌진 나 우승하려면 운으로 돌진 나오고 박부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찔한 높이 시소 운으로 돌진 이렇게 말아 아니요 이걸로 이것도 쉬워 이것도 아까 통과했었어 이거 자빠지기만 잘하면 돼 이거 자빠지기가 그거였어 보니까 어차피 누워있거든 그래서 자빠지기로 빨리 지나가는 게 나아 이게 포인트야 봐봐 이렇게 해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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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이렇게 됐지? 괜찮아 앞에서 막아주죠 몸으로 바보로 바보로 맞으면서 가는게 더 빠른데 바보로 근데 어느샌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너무 불쌍한까봐 아 16명 통과다 통과다 핑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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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감사합니다 아 꼬리잡기? 존버했어 야 나 꼬리 달았죠? 헷갈리죠? 내 가짜 꼬리 나 꼬리 야 내꺼 누구 가져가라 나 헷갈리게 할래 누구 가져가라 누구 가져가라 저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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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얘 바보다 이쪽으로 가자 여기다가 왜 안 돼? 그렇지 못 잡게 막아 방어 해줘야겠다 우리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빨간 팀 조졌거든? 빨간 팀만 조져 빨간 팀만 방해 빨간 팀만 못 살겨버려 진짜 잘했다 그쵸? 여기 컸다 컸어 빨간 팀 떨어졌지 하아 꼬리로 생겨서 꼬리로 다시 뺏었으니까 1인분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블록 파티? 이거 모르겠다 어 나 여기 총 이거 바닥에 계속 있어야 돼 아 이렇게 막 벽이 이렇게 오는데 벽을 피해서 있는 것 같아 흠 오케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기 어디야 어 여기 피해 피해 퍽 피해 붙잡아 붙잡아 피해 덥다 덥다 여기 들어갔다 떨어질 뻔 미리 갔다와 떨어질 뻔 여기 누가 떨어져 따라줘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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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바닥에 뭐 있나? 함정 있나? 아 앞으로 갔대 아 재밌겠다 집에서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느낌 어 비둘기? 비둘기 하자 야 이게 진짜네 이게 위장골이네 오케이 이게 진짜 위장골이지 흠 평균이 형 감사합니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준혁TV님 감사합니다 아 나 욕 안했는데 저 욕 안했어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어 운으로 돌진 이거는 뭐 마 장난하나 국대죠 국대급 절대 절대 안 떨어져 위치가 썩 좋진 않은데 아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자 운으로 돌진합니다 요거다 여기 열렸다 여기 열렸잖아 왠지 여길 것 같아 미쳤다 촉으로 해 촉으로 가운데눈 아 조졌다 조졌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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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호우 붙잡아도 늦었어 호우 호우 저 알갱이가 나 기다려줬다 너무 쉬워 아 근데 손가락 근육 아파 근데 손가락 근육이란 거 없어요? 형 호우 왜 안돼 아 버그로 내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아 손가락 근육 손가락 근육 손가락 근육 있다고요? 이걸로 내가 옛날에 한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있는거였어 또? 아 손가락 근육 있대 또 아 그럼 아픈거 맞네 아 손가락 손가락 근육 때문이야 아 이거 어려운데 바닥에 떨어지는게 나 처음부터 끝으로 가자 ada 열 لا 굿 여기서 타고가 아 이거 타고 가 타고 가 타고 가 잠깐만요 나 못 지나갔어 지내봐 구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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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이씨 뻑큐 오비공주 크 earning quarterly 이게 더 빨라 아 뭐라 이게 더 빠르다 아нал까 아하 아 Bismers 한 번! 아 나 한 명 봤어 한 명! 한 명 봤어! 마지막 순간 한 명 봤어 비누에서 점프하면 안간대 아 그래요? 내가 바보였네? 바보들이 아니고 내가 바보네 아 그거 올라갈때 사이드로 붙으래 아 이거 재밌겠다 나 이거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나 이거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알 그치? 안으로 넣어 이거 집어서 안으로 넣어 일단 넣어 패스트로 가서 얘가 놔야지 저쪽으로 던져지는데 아 뺏으러 가자 뺏으러 가자 if 아 진짜 진짜 아맨치까지 못한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냐 뭐해 거기서 뭐하냐고 거기서 뭐해 넣어 빨리 넣어 그래 하나 더 너는 왜 들어가 너는 왜 들어가 그냥 그것만 넣으면 되지 그래도 빨간팀이 지겠다 빨간팀이 빨리 가 빨리 하나 갖고 와 그래 그거 주워 주워와 빨빨빨빨 주워 주워 잡아 잡아 그래 늘었어 뭐하냐고 뭐하냐고 오 올라갔네 아 올라갔네 아 우 100m 어아 으하하하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오우 감사합니다 운으로 돌진 운으로 돌진 야 진짜 운으로 돌진 처음에 한두 번 떨어지고 그다음은 다 깼어 그냥 깨죠 하... 오우 감사합니다 어 나 저거 갖고싶다 저거 저거 중국 강시모자 어 어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낌이 좀 쎄한데 새끼 쎄한데 느낌이 쎄한데 뭐야 이빨 틀리 뭐야 아 쎄한데 쎄한데 아 나 이거 쎄한데 좀 쎄한데 쎄하죠 여러분들도 쎄하죠 아 나 쎄해 지금 좀 약간 뭐 아 나 좀 쎄해 나 좀 쎄해 오우 여기 막혔다 막혔다 막히면 좋지 막히면 나야 좋지 막히면 나야 좋아요 에잇 13 제가 운으로 돌진 잘하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보고 열린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운으로 돌진하고 하는 건 조금 안 추운 거 같아요 이게 뭔 말이야 뭐야? 시소? 아 손가락 근육 아 나 슬슬 손가락 근육 아파 돌순이동인진육 후원 감사합니다 아 다시 근육 또 없대? 아 개못해 고맙습니다 어 나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진짜 좋아 이거 개꿀이야 개꿀 자리야 진짜 이거 그냥 1등 자리야 1등 하라고 나온 거 같아 방금 낙법으로 했어야 되나? 쟤 뭐야 쟤 버그야 쟤 쟤 뭐야? 어? 쟤 뭐야 알로라폼 이 소세지야 이 소세지야 자빠져 그래 잘했어 자빠져 자빠져 아 나 잘하는 거 같은데 나 좀 나 좀 잘하지 그쵸? 호우 우웅 호우 어? 왜 이렇게 적혀졌지? 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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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줄 Bianca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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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나 왜이렇게 빨라 나 왜이렇게 빨라 나 왜이렇게 잘했어 아 안들어갔구나 애들이 야 수박 수박 한번 볼까요 수박 점프 점프해 어 거기서 이쪽으로 점프 그치 점프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아 바꿔 바꿔 아아아아아아 수박 다시 다시 수박 다시 해봐 점프 야 이거 원래 빨리 들어오면 관전할 수 있는건데 내가 이거를 지금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애 그쵸 그래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수박 오케이 야 야 핑크퐁 야 야 야 두개 담아서 저 핑크퐁까지 들어가겠다 아아 저 핑크퐁 들어가면서 끝났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떨어질 때도 되게 잔인하게 아래 그거 있네 아프게 다음 나 알 나 알 잘해 알 할래 근데 나 왠지 느낌이 이제 고리 통과하기 나올 것 같은데 고리 골이 나올 차례야 지금 솔직히 야따 야따 뽕 아 꼬리 잡기 나 꼬리 있죠 내 꼬리 때문에 헷갈릴걸 근데 꼬리에 왜 굳이 색깔을 넣어줬지 헷갈리 그 안 헷갈리게 어 나 꼬리 아 없어 근데 나 꼬리 있는 척 해야지 자 봐봐 괜히 이 앞에서 도망간다 쫓아온다 와 까꿨 impacting 까꿍 까꿍 서 쵸 쥔 저 Una 억 tark 음 slack 으 commitment 틱 아 트롤이 너무 많아 오케이 나는 1인분 했다 2인분 했다? 나 2인분 했어 어? 나 있지? 나 지켜 나만 지켜 나 꼴이 있는데 없는 줄 아나 봐 내 꼴이 뒤에 가려져가지고 다 꼬리가 있냐? 아! 어 뺏었어 6개? 우리 팀 6개? 우리 팀 뭐 그냥 거의 확장이다 그치? 야 우리 같이 있자 꼬리끼 3개? 잠깐만 추가 시간? 아 왜? 3명이 너무 많아 아이씨 거의 그냥 송태석급이었죠? 스틸이 초록팀은 떨어질 만했어 추가 시간까지 줬는데 할 말 없어 초록팀은 나 그 꼬리로 되게 오래 버텼잖아 왜 추가 시간이 있었냐면 왜 추가 시간이 있었냐면 3개 3개에 있었던 팀이 2개가 있었어 어? 이거 처음 해보는데? 아 과일 피하면서 이게 지나가는 거야 느려지게 하는 거를 달려! 아아 뭐야 복숭아 뭐야 나 왜 이래 과일 피해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가 아 과일 올 때 쯤에 자빠지면 되겠다 점프로 점프로 가고 점프점프로 가고 점프점프로 가고 점프점프로 가고 근데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요 나 아직 안 왔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명 남았는데 어떡하지 저 앞에 너무 많은데 우리 편아 아아 데모트 아 썸키스트 씨 아 점프로 하지 말래 아 점프로 하지 말래 왕관이요? 예 판수로 판수로 왕관 어차피 저 4시에 꺼야 돼 운으로 돌진 운으로 돌진 운으로 돌진 나 이제 나 좀 약간 대충 알았어 게임 근데 이게 4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 별로 의미가 있나 싶네 팀전 팀전할때 같은 팀데요? 일단 갖다 박아봐 오케이 여기 살짝 봐 가운데 쯤으로 가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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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첫번째가 안좋아 아 좋죠 지금은 뒷골에 뇌 모여 자리에서 아메리카 못해 아나기 왜 이렇게 못해? 안할게? 아 왜 이렇게 잘해? 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해? 람즈2148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찔한 높이? 띵 띵 지나가고 띵 띵 띵 띵 띵 펑 할 때?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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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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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오오오 나 이렇게 잘해 오오오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고 오 좋아 여기서 점프하는거 아냐 경사에선 그렇죠 점프해서 경사한거 아냐 띵 띵 띵 띵 당려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그죠 이 사람들 진짜 잘해 떨어진 사람들도 하 진짜 잘한다 짱큰고르키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짱큰고르키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짱큰고르키님 25개월 아싸 두개 먹었죠? 바로 맵을 파악하고 아싸 3개 내가 다 안다 붙잡아 아 붙잡는게 이게 아니네 콜드맵 아하하하 콜드맵 아싸 내가 먹었어 콜드맵 아 골든맵 골든맵 아 미친놈아 내꺼잖아 그건 어려운거라도 먹어 다급하죠? 내가 먹죠? 다급해 다급해 야 빨간색은 그만 먹어라 빨간색은 그만 먹어 아 이거 함정이야 아 아 갑자기 줍니다 아 진짜 아아아 아 Champ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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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한다. 떨어진 사람들 참 잘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고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하러 가야 돼가지고. 더 하고 싶긴 하지만. 더 하고 싶긴 하지만. 더 하고 싶긴 하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 이 자리에서 만나요. 나 언제 떨어져? 진짜 못한다 그치? 아 나 아 죄송해요 실패 아 진짜 못해 이제 맘대로 해야지 아 진짜 못한다 근데 그쵸? 솔직히 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잖아 잘하는 걸 잘한다고 뭐지? 아 공 넣기 공 넣기 오케이 여기서는 딴 팀을 못가 같이 밀어 엉차 밀어 잘한다 잘한다 우리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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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쟤 막혔다 진짜 막혔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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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밀어 오 잘한다 우리 잘한다 됐어 남의 거 방해할 생각보다 우리 거나 밀어 그게 맞아 아까 뻘짓했는데 잘한다 핫도그 잘한다 봐봐 막으려다가 오히려 자 노란색 저 방해하려다가 염병하다가 그죠 밀어 밀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 됐다 노란색 봐봐 방해하면 오히려 떨어져 진짜 못한다 그치 진짜 못한다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명 탈락 결승전인가 이제 아닌가 1대1 한번 한다 여기서 1대1 한번 해 그리고 일곱명이서 결승해 축구 한번 하자 축구 한번 떠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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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1대1 2대1 1대1 2대1 2대1 2대2 3대1 2대1 2대1 ... 재미 하나도 없는데?? 놓어 다음에 한판 떠 웃고 따불로 가 폴가이즈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개 열반네 손가락 근육 때문에 더 이상 해봤자 족같은 게임입니다 하여튼 그죠? 족게임이야 족게임 이 40분 남아 39분 남았는데 그냥 갈까? 가서 그냥 나 밥이나 먹을까? 롤 한 판? 펭귄드럼님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1등은 이게 배그처럼 순위권 안에는 드는 거는 쉬워도 아니 할 수 있어도 1등은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폴가이즈?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꺼야겠다 침가이즈 1등하기 실패 36,000원은 성공 개나리 바닐장 김석두님 후원 감사합니다 트발자님 후원 감사합니다 연산객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렛 틈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계피맛사탕님 후원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제로슈가님 후원 감사합니다 간달뿌더 블랙님 10만원 걸었었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김민채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흥이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식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말보르나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연산객님의 3만원 걸은 거랑 피오니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니 제발 니 인생에 훈수하세요님 3만원 거셨네 3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칠 도도아오님 천캐시 멀 무탈 무털 무툴 108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익명황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님 천원 한거죠 이야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이르게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먹을 거 먹고 준비 좀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해 그만 시켜 거절하면 천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졌다고 쳐줄게 다음에 제대로 한판 오늘은 제대로 한판 떠 오늘은 내가 손가락 근육이 아팠어 후원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오늘 9시에 갤라쇼 합니다 울트라팀 대 트웬티팀 울트라팀은 박명수 주호민 태크몽 님 트웬티 팀은 조이 조이 주현 침착맨 팀 노트 트웬티 노트 울트라투웬티 쥬형은 이번에 개과천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X를 눌러 조이를 표해 주세요 이영리흥님 호원 감사합니다 트위치 에서 돌진하는 반달건림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녁 9시 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아서 호스팅을 좀 하기가 부담스럽네요 알아서 각자 퍼져서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오늘은 외부 촬영 때문에 4시에 꺼야 되는데 애매해 가지고 서버가 튕겨서 흐름이 끊겨 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바빨 9시 9시 106 106